난이도가 있었어요. 교저 맞죠, 여러분들? 제가 열 번 푸시라고 그랬어요. 몇 번 푸시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지? 영훈이가 어디 갔을까요? 우리 오늘 저권은 끝까지였죠, 그렇지? 네. 네, 선생님, 학원 안 해 줄게요. 오케이, I'm your mathematics teacher. 네, 네. 어서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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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공차가 음수야 공차가 음수면 A에서 줄어들기 시작해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반죽이 갈 때 여기 위에가 지금 누구 원 되는 거야? A1 되는 거지 그치 알아듣고 있냐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다음 반죽이 갈 때는 폭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A2가 되고 더 줄어들어 더 줄어들어 아무튼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만약에 뭐가 변해버리면 음량구호 변하고 변해버려 맞죠 여러분들? 자 잘 들어봐 잠깐만 제가 이렇게 차고 가야 돼 여러분들 자 어느 순간에 양수로 오다가 무슨 수로 오다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량구호 변화가 발생했어 맞죠 여러분들? 그럼 원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게 반대로 뒤집혀지기 시작할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지 그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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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저 A1 수혈 A1 이 지금 무슨 수혈인데 여러분들 다시 몇 주기씩 끊어서 가자 반 주기씩 끊어서 끊어서 가자 맞죠 여러분들? 반 주기 주기마다 맞니요 여러분들? 자 잘 생각해봐 저 수혈 A1 저 수혈 A1 공차가 양수면 저 수혈 A1 이라고 하는 건 총 A1 얼마에서 출발했어 여러분들? 13에서 출발해서 증가하기 시작할 거야 앞에 곱해지는 수가 양수로서 증가할 거야 맞지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친다면 요만큼 반 주기 끊었을 때 여기가 누가 되는 거야? A1 되는 거잖아 그건 왜 그래요 다시 봐봐 주기가 얼마인 거니까 여러분들 2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 거니 여러분들 1 된 거지 그치? 아 이해 됐냐 안 됐냐 그때의 최대 값은 당연히 1이었으니까 앞에 곱하기 누구 원을 했으니까 A1을 했으니까 말이지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더 진폭이 커져 더 커져 그러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누구 2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누구 3가 되면 여러분들 계속 진폭이 커져 맞지 여러분들? 공차가 무슨 수인 경우에 양수인 경우에 말이지 맞니 여러분들? 근데 공차가 음수야 다시 공차가 무슨 수야 여러분들? 공차가 음수면 초항 A1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점점점 이 앞에 곱해지는 수가 작아지기 시작하잖아 맞지 여러분들? 자 그러면 A1 여기가 A1이었어 좀 줄어 그 다음 좀 또 줄어 또 줄어 이렇게 줄어들다가 맞니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여기 뭐라고 할까 A1 A2 A3 여기가 마이너스 A4잖아 즐겁어라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A4 알아듣고 있냐 여러분들? 자 그런데 A5에서 음수로 바뀌었어 누구 5에서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A5가 양수였다면 이렇게 대했었어야 됐겠지만 A5가 이제 음수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뒤집혀지기 시작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아 나 이런 동화인 진짜 아니 봐봐 자 다시 누구 4까지가 양수라 치자 A4까지가 양수라 치자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요 패턴을 유지했을 거야 맞죠 여러분들? 네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원래 사이넘스의 패턴을 유지했을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근데 예를 들어서 A5부터 음수야 다시 A5부터 무슨 수야 여러분들? 그러면 원래 만약에 A5가 양수였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지 여러분들? 근데 A5가 음수인 거니까 뒤집혀줘야 되는 거잖아 맞지? 네 아닌가? 아니 원래 함수 Fx한테 마이너스 배했어 무슨 배야 여러분들? 네 그럼 무슨 축 대칭 되는 거야 X축 대칭 되는 거잖아 내 말 마저 틀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됐을 거야 맞지 여러분들? 자 질문 만약에 저항 중에 만약에 빵이 있어 다시 얼마가 있어 여러분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A5에서 빵 됐어 누구 빵이 됐어 여러분들? 그럼 그 A5가 들어가 있는 합 반주기만큼만 맞지 여러분들? 반주기 동안에는 빵을 끼고 있겠지 그치? 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원래 여기 봐봐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양수였다면 이거였는데 빵이었으면은 여기 빵으로 죽어버렸을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A6부터 무슨 수가 되는 거니까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다시 위로 올라가 올라가 버려야 되는 거지 그치 맞냐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이런 형태가 돼 버렸을 거야 나 어떡하겠어 못하겠어 여러분들? 나 어떡하겠어요 아 또 못 알아들었어 아니 아 나 이런 정말 아 나 이런 정말 다시 A4까지가 양수야 무슨 수야? 양수 그냥 그려볼게 그냥 사인함수 그려볼게 그냥 그렸다 맞지 여러분들? 그냥 그려볼게 당연히 잘 봐 그러니까 여기 A5부터 음수가 됐대 무슨 수가 됐대? 음수가 됐대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양의 실수배 하다가 A5부터 무슨 실수배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 그럼 원래 어떤 주어진 함수 앞에 부호가 플러스에서 뭘로 바뀌어 버리면 무슨 축 대칭하는 거야 X축 대칭하는 거니까 요 지점부터 모양새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버리고 넌 올라가 버리고 넌 내려가 버리고 넌 뭐 해 버리고 여러분들 올라가 버리고 이런 형태가 됐을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맞아? 자 그런데 만약에 A5가 0이야 다시 누구 5가 0이야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그 패턴을 계속 유지했다고 쳐봐 자 여기까지가 A4이 되는 얘기였어 맞지 여러분들? 그럼 A5가 0이면 어떻게 해야 돼? A5가 0이면 그 구간은 0으로 다 썼어야 되겠지 맞지 여러분들? 그 다음 누구 6부터 음수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또 원래 패턴 원래 이 싸인 패턴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뒤집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A6 파트부터는 도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네 되니? 네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암튼 fx의 모양새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는 알겠어요 따뜻하겠죠 여러분들? 자 문제 무섭할게 뭐라고 돼 있지? 어떤 자연수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 k 잠깐만 어떤이라는 표현으로 뭐라 그랬지?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지금부터 k를 찾아야 될 거야 그 정해진 자연수 k에 대해서 fx equal 누구 k다 여러분들? ak다? 그럼 이건 뭐야? fx equal ak라고? fx equal ak 이건 뭔 말이지? y equal 누구 x와 여러분들? fx와 y는 누구 k 여러분들? 뭔가 ak를 놔야 돼 맞죠 여러분들? 이거 립 한 거야? 이 방정식에 이 방정식에 모든 양의 실균들을 작은 순서대로 맞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들 중에 무슨 수인 거야 여러분들? 양의 실근인 거를 b1 그 다음 누구 2 여러분들? 작은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b3 이렇게 지금 나열하자 라고 하는 얘기 맞죠 여러분들? 이해 됐냐? 문제가 있어 누구 k가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ak가 어디 있는지 몰라 잠깐만 뭔 말이야? 지금 ak가 만약에 양수이면 위에 이렇게 떠 있겠지 맞죠 여러분들? 근데 그 ak가 무슨 수이면 그 음수이면 내려주잖아 되겠지 잠깐만 만약에 공차 d가 양수였으면 ak는 무조건 양수야 맞냐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공차 d가 무슨 수였으면 음수였으면 ak는 양도 될 수 있고 빵도 될 수 있고 음도 될 수 있어 맞냐 여러분들? 됐어 안 됐어 다시 이렇게 극한 무도한 문제들 안 나와 알겠지 여러분들?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은 다 공부하라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의 의심성과 의구심을 좀 키워달라고 아깝지 여러분들? 문제를 평면적으로만 바라보지 말아달라는 거야 자꾸 의심하면서 가 자 그러면 ak 존재를 몰라 자 그런데 나와있는 주의 뭐라 나와있는 주의 퐈드 있겠지? 시작 누구빠이브라고 하는게 여러분들 2라이브 다섯번째 교점이 몇 분의 2라고? 2라이브 4.5라고 반중일씩 끊어서 갈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문제 알겠어 자, 시작! 그 다음 무슨 금화야, 여러분들? 시그마 n은 1에서 얼마까지, 여러분들? 10까지! bn을 몇 개를 더하라고, 여러분들? 10개를 더한 게 얼마일 때? 하필이면 70이라고? 70일 때, 더하라고 하는 게 k 곱하기, k를 종하고 그 an을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하시오, 여러분들? 10번째까지 더하래, 맞죠, 여러분들? 자, 문제풀이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일단 하지만, 아직 이 수요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an이 커지는 건지 아니면, 양에서 음을 향해 달려가는 건지, 아직 몰라, 맞죠, 여러분들? 그럼, 마음속에선 무슨 생각을 해야 돼? 1번, 공차 d가 무슨 수인 경우와 양수인 경우와 에이, 크, 안나온다, 공차 d가 무슨 수인 경우와 다음, 공차 d가 무슨 수인 경우, 여러분들? 음수인 경우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음, 두 번째, fx equal ak를 놓을 건데 잠깐만, 있어 봐봐 몇 번째 교점이라고 하는 게? 4번째였죠 이게 도대체 4.5? 몇 점이에요, 여러분들? 4.5 반의 반주기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 0.5는, 0.5는 맞냐, 여러분들? 다시, 반주기가 얼마야? 반주기가 얼마야? 1위잖아, 맞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폭이 얼마였어? 1위였잖아, 그럼 0.5라고 하는 건 반주기잖아 다시, 무슨 주기야, 여러분들? 그런데, 하필이면 다섯 번째 교점이 반주기 쪽에 걸려있어,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 자, 일단 a는 개무시 누구의 개무시, 여러분들? a는 개무시 일단 a는 개무시 선생님, 왜 개무시하는 건데? 아니, 일단 걔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출렁일 때까지 얼마 걸린 거지? 2 걸린 거지, 맞지, 여러분들? 네 또 한 번 출렁일 때까지 얼마 걸린 거지? 2 걸린 거지? 그럼 몇 번째에서, 여러분들? 도와줘봐, 여기가 얼마야? 2, 1, 여기가 얼마야? 3, 4, 5인데 3, 4, 5인데 이 기가 지금 몇 점이야,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게 지금 2분의 2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Y콜 누구 K하고의 교점이에요, 여러분들? 네 AK하고의 교점 그 중에 몇 번째가, 여러분들? 다섯 번째? 다시 몇 번째에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 눈치 봐봐 내가 지금 그린 건 그냥 사인에 누구 X야? 하이엑스야? 하이엑스야? 네 그 앞에 누구 빠이고 배를 한게요, 여러분들? 맞지? 잠깐만 다섯 번째 교점 X 값이 하필이면 무슨 데 지점이야, 여러분들? 그때 지점이잖아? 아니, 아니야?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봐봐 저 AN이 뭐가 됐던지 간에 일단 예를 들어서 AN은 양수라고 A5은 양수라고 하자 누구 빠이고야, 여러분들? 네 그럼 여기 이 라인으로 있는 게 지금 누구 빠이브야, 시작 A5 아니니, 맞죠, 여러분들? 네 이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결론도로 그 다섯 번째 교점이 몇 번째 교점이에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 여기 하나지, 맞지, 여러분들? 네 물론 하나지, 물론 하나지 여기지, 맞냐, 여러분들? 네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앞에 맞냐, 여러분들? 네 여기다가 A1배 한 게 FX야, 맞지, 여러분들? 네 여기에다가 A2배 한 게 FX고 이 세 번째 반주기에다가 A3 한 게 FX고 네 번째 반주기한테 A4배 한 게 FX잖아, 맞지, 여러분들? 다시 FX는 몇 주기씩 끊어가라 반주기씩 끊어가라, 맞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요기 직전까지 요기까지 요기까지 요기 딱 요기, 요기, 요기 4, 4, 4, 4까지 다시 몇 가지, 여러분들? 4까지 그럼 요 4에서 5까지는 몇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치? 이게 하필이면 무슨 지점이라고? 극대 지점이라고 극대 지점이라고 거기다가 와이플 AK를 놔봐 다시 누구 K를 놔봐, 여러분들? 네 그럼 AK를 놔봐 맞냐, 여러분들? 아, 생각해봐 아, 진짜 오늘 아까부터 진짜 이상한 표정식 그런 사람들이 있네 아, 생각해봐 와이플 AK를 놨어 누구 K를 놨어, 여러분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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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이언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 맞냐, 여러분들? 네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무슨 점이야, 지금? 9점인 거지, 맞냐, 여러분들? 아, 돼? 아니, 여기 X값이 여기 딱 가운데 4.5 지점이야? 아니, 여기 X값이 4.5 지점이냐고 아니잖아 여기 X값이 4.5 지점이야? 아니잖아 2분의 9가 몇 점 5냐고 4.5잖아, 맞지, 여러분들? 4.5는 4하고 5에 딱 얼마인 거니까 절반 아니야, 맞지, 여러분들? 절반인 거니까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분명히 무슨 내 지점이야? 그때 지점이야? 그때 지점이야? 무슨 내 지점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하고 잠깐만, 선생님,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뭘 몰라 Y컬 FX하고 Y컬 누구 K를 놓는 건데 AK를 놔봤어 근데 Y컬 FX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AK가 이렇게 차고 들어와 버리면 교점 X값이, 급점 X값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아니, 다섯 번째 교점 X값? 뭘 말해? 2분의 9이잖아 안 그러니, 여러분들? 2분의 9라고 하는 건 사이언스 비중으로 무슨 대 X값이야? 극대 X값이야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이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Y컬 AK가 Y컬 AK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Y컬 AK가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이 구간 안에서는 교점이 몇 개밖에 안 나온 거야 하나밖에 안 나온 거야 이해 됐으면 안 됐으면, 여러분? 됐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몇 개밖에 안 나왔어 이 구간에서는 한 개밖에 안 나왔지, 그치? 그럼 네가 몇 번째 교점인 거니까 아, 맞지 그러면 그 앞에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네 개가 있다는 얘기야? 네 개가 있다는 얘기야? 네 많이 여러분들? 네 여기가 있다고? 다시 몇 개가 있다고 여러분들? 그럼 이 구간에는 교점에 몇 개가 존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네 개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럼 생각해봐 난 지금 아, 얘들아 느낌 오지 A5가 누구 K일 거 같아, 여러분들? AK일 거 같아, 맞죠, 여러분들? 일단 AK를 양수랑 가져올게 무슨 수라고, 여러분들? 느낌 왔으니까 아, 선생님, 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모양이에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그 앞에서 몇 개가 나왔대 네 네 그럼 아마도 이렇게 듣고 지나오지 않았을까, 맞죠, 여러분들? 이해돼, 여러분들? 그럼 일단 여기를 AK를 설정해볼게 자, 너를 누구 K라고 본다, 여러분들? AK라고 본다 그러면 구간 제로 1 사이에서 몇 개? 두 개 다시 제로 1 사이에서 얼마, 여러분들? 그럼 얘기해봐 얘기해봐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 Y값이 누구 원대야 돼요, 여러분들? 예 여기 보면 그는 13이었겠네 14이었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 다음 1에서 얼마까지, 여러분들? 2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겠지? 맞니, 여러분들? 네 여기 1 오늘 왜 이래, 진짜 여기 1, 여기 얼마, 여러분들? 2 지금 여기 그려는 게 무슨 축이야, 여러분들? X축이야 자,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라 마지막이 아니라 몇 번째에서 다섯 번째에서 1, 2, 3, 4 그다음 5 좀만 더 이어놔 좀만 더 이어놔 자, 1, 2, 3 이따 죽어 다섯 번째에서 몇 번째에서, 여러분들? 1, 2, 3 여기가 4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걸쳐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누구 K라인이야, 여러분들? AK 그럼 봐봐, 잘 봐, 잘 봐 A1일 때, 누구 1일 때? A1 A1에 출발해서 다섯 번째인 거니까, 여기가 누구 5가 됐을까? 여기가 누구 5가 됐을까, 여러분들? A5가 됐겠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첫 번째 A1에서 누구 5로? A5 줄었지 그럼 공차디가 무슨 수라고 예측돼 무슨 수라고 A1 이 앞에 곱해지는 실수배가 양의 값 기준으로는 13에서 점점점 작아졌겠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진폭이 그다음에 2에서 얼마까지, 여러분들? 3까지 살짝 줄어 그럼 여기는 누구 3가 돼야 되는 거야? A3야 여기는 누가 된 거야, 여기는 누가 된 거야 마이너스 A2지 이렇게 여기 Y가 빼기 1이었잖아 빼기 얘는 왜 싸인으로 일이 못해? 그냥 싸인하면서 최소값 얼마? 얘 최소값 얼마? 거기다 누구 1 곱하고 A1 곱하면 A1일 거고 그다음 A2 곱하면 마이너스 A2일 거 아니야, 여러분들? 네 알아듣고 있어? 네 야, 팔총아 알아듣고 있니? 자, 그러면 여기가 누구 3가, 여러분들? A3 여기 조금 더 폭이 줄어? 조금 더 폭이 줄어? 조금 더 폭이 줄어? 그럼 여기는 누구 4가 된 거야, 여러분들? 네 마이너스 A4가 된 거야? 그럼 여기 누구 5가 된 거야? 네 여기가 A5가 된 거야?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누구 K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누구 5라는 얘기야 됐어, 일단 K는 나왔어 K는 무슨, K는 얼마야, 여러분들? 오 동시에 공차디가 무슨 수일 거라고 하는 거 알아냈어 맞니, 여러분들? 그럼 얘기해봐 어디가 B1이야? 너가 B1이지? 네 네가 누구 2지? B2? 잠깐만 B1? 아까 뭐라 그랬어? Bn에 대해서 몇 개를 더한 게요, 여러분들? 네 열 개를 더한 게 얼마라고요, 여러분들? 네 그럼 너 B3이지? 네 네 너 누구 4야? B4 너가 누구 5야? B5 그 다음에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네 포인트보다 줄겠지, 그렇지? 네 그 질문, 어느 순간에 A에 무슨 변화가 생긴다고? 부호 변화 응량 부호 변화가 생긴다고 하, 여기가 어렵다 그 긴가 어렵다 헤이 하필이면 얼마라고? 70 잘 들어가 이건 어려워 이건 좀 어렵다, 여러분들 이건 경험이다 이건 좀 어려워 하필이면 70이라고 다시 할게 하필이면 얼마라고, 여러분들? 70 하필이면 70 하필이면 70 1 1 2 3 4 5 6 7 8 7 100 1 2 3 3 4 5 6 7 8 9 10 11 여기까지만 잘 들어가 잘 들어가 잘 들어가 잘 들어가 하필이면 70 하필이면 70 다시 하필이면 얼마라고, 여러분들? 70 잘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1 2 3 4 5 이렇게 된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게 지금 누구 파이브 라인이죠, 여러분들? A5 그럼 도와줘봐 여기가 B1, B2, B3, B4, B5잖아 네 적어볼게 1 2 3 4 여기가 B5였지? 네 맞니? 네 잘 따라와봐 더 줄지? 네 6 맞니, 여러분들? 네 더 줄지? 7에서 멈춰볼게요 누구에서 멈춰보자, 여러분들? 7 자, 잘 봐 여기저기 몇개야, 벌써? 5 5개잖아 다시 몇개야, 여러분들? 5개 내가 왜 하필이면 70이라고 했냐면 잘 봐봐 잘 봐봐 잘 들어봐 이 주어진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말이야 어려워 여기야 맞죠, 여러분들? 네 x equal 7 좌우비칭이라고 다시 할게 x equal 7 무슨 내칭이라며, 여러분들? 좌우비칭 여기 몇개 있어? 5개 5개 있지? 그럼 이쪽에도 몇개가 나올까? 5개지, 맞니, 여러분들? 네 질문 아까와 비슷하게 set to set 묶어봐봐 다시 누구누구 묶어보자, 여러분들 set to set 그럼 여기 첫번째 마지막 열 번째 더한 거는 맞니, 여러분들? 네 100 가운데 있는 누구예요? 7에 2배지 7에 2배, 얼마예요? 14 14 5세트 있으면 17 그치? 아, 이건 어렵다 그러면 a8부터 자, 시작 누구 7까지는 양수인데 a8부터 음수가 되면 절대값 a7과 만약에 절대값 누구 8이 같다고 한다면 대칭 나오지, 그치? 그럼 해봐 8이야?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9야? 맞아? 네 그럼 다음에 여기서 한번 다 해야 되겠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더 내려와 그 다음, 그 다음에서 몇 개 쏠아야돼, 여러분들? 네 두 개 쏠아야돼, 조금만 더 봐봐 그 다음 더 내려가? 좌우 리측력이라고 해서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 더 올라가? 한번 수치를 써볼게 그럼 여기가 8, 여기가 얼마? 9, 여기가 얼마? 10 11, 12, 13, 14랑 한번 해보자 맞니, 여러분들? 그럼 잘 봐봐 니가 b1, b2, b3, b4, b5 니가 누구 6가 되는 거야 6 니가 b7이지 니가 누구 8이죠, 여러분들? 8 니가 b9지 니가 누구 10이죠, 여러분들? 물론 다 할 필요는 없어 다 할 필요는 없었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조건마다 만족한다면 정확하게 x이퀄 몇 대칭이 나와요, 여러분들? 7 대칭이 나와 버리자 맞아? 그럼 써보자 누구 1 플러스? b1 플러스 누구 10도, 여러분들? 7 곱하기 2인거지 가운데 있는 7의 2배,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에 누구 2 플러스? b2 플러스 b9, 7 곱하기 2인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땅땅땅 다 갖고 누구 5? b5 더하기 누구 6, 여러분들? 이 순서가 맞아, 여러분들? 네 너도 몇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7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당 얼마인거니까, 여러분들? 14 14니까 땅땅땅땅 10개를 몇 개씩 세트 세트 하는 거야 2개씩, 맞죠, 여러분? 그럼 몇 세트가 나오는 거야? 5 세트? 결론적으로 14가 몇 세트가 있다, 여러분들? 5 세트가 있다고? 그럼 이 합이 얼마나 온거죠, 여러분들? 하필이면 70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아,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게 작년에도 따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작년에도 알겠죠, 여러분들? 선생님, 이 상황 말고 다른 상황도 있을 거 같아 갖고 오세요, 다 반박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공부해보시고, 다시 뭐 해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답 잡으러 가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잠깐만, 구하러 가는 게 뭐였지, 아까? 누구 곱하기에다가 AN을 몇 개 더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10개? 그럼 우리 지금부터 누구 애를 찾아 나가야 돼? AN을 찾아 나가야 돼 찍어보세요 그럼 여기 봐봐 도와줘봐 여기가 A1이었지? 네 너 A5 미안해, 다시 찍어야 될 거 같아 미안해 질문 요기가 A5였지? 네 빼기 A6 네 여기가 누구, 세븐 A7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8 마이너스 A10이지 마이너스 A10이지 다시 여기가 누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A10 오늘 탄소가 왜 이러니? 마이너스 A10 된 거지 요기가 말이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잘 봐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떤가 요기가 누구 파이브였어, 여러분들? 이 파이브 A5와 마이너스 A10이 어때야 되죠, 여러분들? 각자 해야 되지, 그치 아, 아, 초항 알아? 다시 무슨항 알아, 여러분들? 초항 이것도 열 번 푸세요, 이 문제도 이 문제도 열 번 푸세요 K 조금 전에 얼마였어, 여러분들? 오였어,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자, 시작 누구 파이브와 마이너스 누구 텐이 같아 네 물론 이래도 되지 A7과 누가 같아 마이너스 A8이 같아, 맞죠, 여러분들? 물론 그래도 될 거 같아 그럼 A5라고 하는 건 시작 누구에서 출발해서 초항 13에서 출발해서 몇 딜이 간 거야, 여러분들? 빼기에 그럼 A10이라고 하는 건 초항 13에서 출발해서 몇 딜이 간 거야, 여러분들? 두 딜이 간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아, 이해 되냐, 안 되냐,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A7과 A, 마이너스 A8이 같더라고요 한번 해도 될 거 같아, 맞냐, 여러분들? 자,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몇 딜야? 해봐, 마이너스 몇 딜야? 부디 넘어가면 몇 딜야, 여러분들? 13디야? 빼기 13이야, 13 넘어와 빼기 얼마야, 여러분들? 우리의 공차 D가 얼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이다 초항은 얼마다, 여러분들? 13이다 그럼 초항, 공차 전부 다 아는 거지, 그치? 네 자, 그럼 몇 번째까지 더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네, 맞아요 계산 맡겨도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 계산납터는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어디가야 모르겠다 아무튼 정답은 2분 2비기, 알겠다 여기까지 이랬죠, 여러분들? 네 아니, 나 납터가겠어, 못하겠어? 자, 이 그림 한 번 더 찍으세요, 아시겠죠? 여기 비교하는 거 좋은 문제였습니다 나만 더운다? 여러분, 안 더워 좋아요 더 줄 것 같아 땀이 나, 지금 좀 꺼도 돼? 다들 껐다 킬게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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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6도 2분 6도 5도 5도 7도 6도 9도 10도 1 9도 10 15 15 15 제가 몇 번 짓거릴 차례인가요? 몇 번 할 차례에요? 20 21번이요? 21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수첩 2분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셨던 거 조건대음 맞추가 된거 자 시작합시다 함수 fx가 누구제곱 빼기 2분의 x다 이제 이런 문제는 슬슬 맞추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fx가 x제곱 빼기 몇 분의 1 x다 여러분들 이 수 분의 되죠? 누구를 묶어요? 이렇게 묶어요 맞니 여러분들? 어디에서 만나는거죠? 0하고 1에서 만난다고? 0하고 fnm에서 만난다고 여러분들? 2분의 1에서 만난데요 자 이렇데요 이게 fx의 모양새인거고 자 전체 집합에서 무슨 속인 여러분들? 연속이라면서 gx가 있답니다 자 우리의 gx는 무슨 속이다 여러분들? 연속이랍니다 gx는 무슨 속이라고 여러분들? 연속이랍니다 자 갈라다수권을 만족할 때 박스 아래부터 읽을게요 무슨 수 t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지겨워요?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맞죠 여러분들? 양이거나 음이거나 자 그것에 대해서 y는 누구 x와 여러분들? gx와 y는 누구 빼기 t? x 빼기 t? 자 t가 음수면 빼기 t는 양수지 맞냐 여러분들? t가 양수면 빼기 t는 음수인거지 그치? 이해되요 여러분들? 자 뭔가 t값이 빼기 t로 되어있어서 살짝 헷갈려? 잠깐만 이거 스톱 2분때도 빼기 t였지 그치? 자 그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누구 t라고 하죠 여러분들? ht? 그러니까 y과 gx와 x-t하고의 교정개수 맞냐 여러분들? 그 교정개수가 누구에 따라 결정돼? t에 따라 결정돼? 이게 어떻게 하겠어? 탐수의 ht가 t이컬 누구에서 알파에서 무슨 연속일 때 알파값을 작은수부터 차례되는 나엘에서 만든 수요를 누구 n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an이라고 하죠 맞죠 여러분들? 구하라고 하는게 48배 t 플러스 q 플러스 a5 더하기 a20을 구하랍니다 맞냐 여러분들? 자 간속 컴퓨터 먼저 갈게요 몇에서 몇가지? 0에서 얼마까지죠 여러분들? 1까지 gx는 누구 x다? x다 더 줘야 돼 이거 뭐 우리 알비는 문제인거 같은데 0에서 얼마까지인거니까 1까지 1까지 그럼 1일 때 여기다 찍으면 되겠네요 맞냐 여러분들? 여기다 찍어버리면 1 곱하기 1분의 1인거니까 이게 얼마된거죠 여러분들? 2분의 2 맞냐 여러분들? 저 모양을 뜯어놓은게 gx인데 아까 gx 무슨 속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연속이라 하지 않았어요? 나조건 갑니다 자 뭐가 아닌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인테리어랄 배드에서 1에서 x까지 뭐라고? 시작 g에 누구 플러스 1에 t 플러스 1에 누구 t에다가 dt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어디에서 여러분들? 0에서 x까지에 누구 t? gt dt 아닌가? 그 자식이 누구 x 플러스 2를 만족한다고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만족한대요 그 다음에 다조건 gx는 애초에 무슨 쪽 대칭이래요 여러분들? yt 대칭이래요 맞죠 여러분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까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p 플러스 q 있었어요 누구 플러스 q 여러분들? 아까 48배 마지막 줄에 p 플러스 q 있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extension에 얼마를 넣어볼까? 1 넣어봐야 되죠? 이거 0이죠? 그럼 빼기 인테그랄 얼마에서 얼마까지 여러분들? 누구 t dt라고? 0에서 1까지는 넣어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누구 제곱에다가 시작 t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t의 dt가 extension에 1 넣었어요? 누구 플러스 q야 여러분들? p 플러스 q야 그럼 누구 플러스 q는 결정되네? p 플러스 q는 결정되네? p 플러스 q 계산합시다 마이너스에 t 제곱인거니까 0에서 1까지인거니까 몇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1승인거니까 곱하기 몇 분의 1에다가 이렇게 된거겠지? 맞지 여러분들? 자 계산합시다 그럼 너는 마이너스에 몇 분의 1에다가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얼마 나와? 12분의 1 나오니 맞지 여러분들? 짬뽕 다해서 12분의 1 그치? 그럼 일단 p 플러스 q는 얼마라고 나오니? 마이너스 12분의 1 나와야되니?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고 나왔어 맞지 여러분들? 두번째 여러분들이 작업하셔야 되는건 뭐야? 당연히 미분이지 다시 얘기해봐 위에 끝이 다 누구로 끝났어? x로 끝났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저하고는 누구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자 그러면 첫번째 작업 끝났구요 우리의 두번째 작업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g에 누구 플러스 1이라고 하는게? x 플러스 1 이퀄 넘겨버릴게요 누구 x에다가 이거 미분하면 누가 남았지 여러분들? 플러스 p에 남았지 맞지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수터에서 저랑 했잖아 자 효종이 왜그래 효종이 왜그래 자 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gx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어 여러분들? 0에서 1까지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몇에서 몇 가지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gx의 0에서 1 구간에 의해서 맨에서 몇 구간이 생겨나는거지? 2에서 2 구간이지 왜 누구 더하기 이랬으니까요 여러분들? 맞나? 이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무슨 얘기야? 저 모양을 또 그대로 뜯어오는데 맞지 여러분들? 넣어봐 누구 0 더하기 p 한게 0 더하기 p 어려우면 이렇게 extension에 0 넣어봐 0 넣으면 누구 1이라고 하는 애는 g0 더하기 p지 그치? 근데 g1이 얼마야? g1이? 2분의 1이잖아 왜? 무슨 속인거니까 여기 두 번 빠졌다고 치더라도 맞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g1이 2분의 1인거니까 g0은 얼마야 지금? 0이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 나왔잖아 p값은 얼마 나와야돼 여러분들? 2분의 1라가 결론적으로 다 몇 분의 1씩 들어 올려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띄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라 맞지 여러분들? 네 맞아? 그럼 그 다음 구간은 어떻게 되는거야? 우리 이제 나온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나왔지 여러분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나왔어? 0부터 1까지 나왔지? 그래서 1에서 2까지 만들어냈지? 그럼 1에서 2까지 나왔으면 몇에서 몇까지가 만들어지는거야? 2에서 3까지 계속 계속 암튼 p는 일정하게 몇 번에 몇씩만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몇 번에 몇씩 들어온이란 얘기야 2분의 1씩 들어온이란 얘기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이제 누구 x의 그래프를 결정할 수 있어? gx의 그래프를 결정할 수 있어 찍어보세요 그려보게 여기는 수툼 미분보다 확인할 게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찍어도 됩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우리의 누구 x의 모양새가 gx의 모양새가 또 무슨 축 대칭이라고 했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줘 they will be closed they will be closed they will cut him they will cut him they will cut him make every assembly 잔더라 desu cómo 자GAN 숫자고는 조그만하게 써주지 2분의 1 1 여기 몇 분의 3 여러분들? 2분의 3 여기 2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저항수의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물어버린 거지 맞아 여러분들?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모양으로 또 물어버린 거지 근데 네가 무슨 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축 대칭이라고 했어 무슨 축 대칭 여러분들? 그럼 왼쪽에서 또 이 모양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이해돼? 자 그럼 이제부터 해봐 여기다가 Y콜 누구 마인하스 T를 놓을 거야 X 마인하스 만약에 T가 음에 무한되어 있어 사실 어디에 무한되어 있어? T가 음에 무한되어 있으면 어떻게 들어와? T가 음에 무한되어 아 또 T가 음수야 T가 무슨 수야 여러분들? T가 음수면 아까 Y콜 X 빼기 T였으니까 Y자편은 양수해야 되는 거지 그치 기울기 얼마짜리지? 1짜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그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 교정 횟수 이쪽에서 무조건 몇 개 생겨나는 거야 하나지? 더욱 들어올려봐 무조건 몇 개 생겨나는 거야 하나지 그치? 그러니까 T가 이쯤에 있을 때는 우리의 HT는 계속 얼마로 오는 거야 1로 오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해돼? 자 그러다가 어디를 의심해야 돼 여기 원점 진할 때 있잖아? 무슨 점 진할 때? 맞잖아 잠깐만 이거 우리가 그린 거고 만약에 헤이 G플라임? 누구 플라임? G플라임 0플러스라고 하기로 누구 플라스요 여러분들? 0플러스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지 그치? 그럼 G플라임 0플러스라고 하는 건 어차피 누구 플라임? 누구 플라임 0이야 여러분들? F플라임 0인 거잖아 그럼 알아듣고 있어? 내가 좀 빨리 가고 있어 어차피 F플라임 0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날리고 박아 날리고 박아버리면 얼마 나왔냐?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잖아 다시 마이너스 4플라임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치? 어디 보냐 어디 보냐 어디 보냐 자 그러면 내가 좀 궁금한 게 뭐인 거냐면 저는 G플라임 0 마이너스야 다 누구 마이너스야 여러분들? 다 누구 마이너스야 여러분들? 다 누구 마이너스야 여러분들? 2분의 1 2분의 1 그럼 뭔 말이야 해 해 근데 여기에서의 무슨 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몇 분의 몇이니까 너 기울기 얼마짜리였어? 1짜리 그럼 그 자식은 t가 0가 되는 순간에 다시 t가 뭐가 되는 순간에? 0 그냥 뚫고 있는 거지? 네 그냥 뭐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럼 여전히 교점 개수 몇 개예요? 1개 하나야 은서야 근데 만약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선의 기울기가 여러분들? 접선의 기울기 2분의 1이 아니라 2였잖아 다시 얼마예요 여러분들? 2 다시 너 기울기 얼마라고? 2 그 기울기 1보다 더 큰 수가 나왔으면 하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몇 개에서 만나야 되지? 두 개 두 개에서 만나야 되지? 잠깐만 여기 봐봐 여기서 다 이런 동돈을 끝내 자 근데 뭔 말인데 잘 봐봐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2야 다시 얼마예요 여러분들? 2 이게 원점이야 이게 무슨 점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기울기 얼마짜리를 놓을 거야 여러분들? 1짜리 그러면 이거보다 더 누워있는 거니까 저 기울기 1짜리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이해 돼? 그럼 교점 몇 개가 낼 수밖에 없는 거야 두 개가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본 거야 약간 답답하겠죠 여러분들? 그럼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HT값이 계속 얼마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1을 유지하고 있어 자 HT가 무슨 연속이 나온대요 여러분들? 2연속이 나온대 자 기울기가 얼마라고? 1이야? 그럼 살짝 이렇게 들어와 또 여전히 몇 개야 여러분들? 하나야 답답하겠죠 여러분들? 질문 언제 처음으로 두 개가 되지? 여기서 요렇게 지나갈 때가 딱 두 개지? 네 난 갑자기 조개지니까 싫더라 자 여기 몇 개? 하나 그 다음 몇 개 여러분들? 2개 그러면 이때가 최초로 나오는 불연속이겠네 네 맞아? 네 질문 그것보다 살짝 내려온 몇 개? 3개 3개지 맞죠 여러분들? 앞서 연습한 거 한 바 있어? 그렇게 3개 이다가 다시 몇 개 이다가 3개 다시 딱 뭐 하는 순간에 접하는 순간에 접하는 순간에 다시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지 그치? 네 그것보다 살짝 내려와 그럼 또 몇 개야? 네 하나에다가 또 언제 두 개가 돼? 또 다시 요점과 요점 지나갈 때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 또 두 개지 그치? 네 그럼 더 내려와 또 내려와 그럼 또 몇 개야? 3개 어? 3개 두 개죠? 다시 아까 요 아 3개 3개 다시 몇 개요 여러분들? 3개 요 뒤에 있는 거니까 말이죠 맞죠 여러분들? 3개 이다가 다시 뭐 하는 순간에 접하는 순간에 딱 접하는 순간에 또 무슨 연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불연속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녀석에 대한 복습이 되겠네 자 노란 거는 무슨 번째? 홀수 번째 자 그럼 노란 첫 번째 노란 T부터 잡아볼게 첫 번째 노란 T는 맞니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Y 콜 누구 마이너스 T라는 항수에요 여러분들? X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직선에 뭐야 여러분들? Y지판에 관련된 얘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노란 거 몇 분의 1 콤마 빵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만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만났겠지? 그럼 그때의 T는 마이너스 2야 그때 빼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그때의 T는 몇 분의 1이야 여러분들? 이때 최초 고려하고 나오는 거지 그치 아까 뭐라 그랬어? 그 T이퀄 알파에서 불연속되는 값을 차례대로 A1,2,3,4라고 했어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쳐다 봐봐 네가 누구 1이 된 거야 여러분들? A1이 그러면 두 번째 T값 그가 누구 2이텐데 요거지 빨간 거 맞니요 여러분들? 네 어찌하라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교점 X 적점 X 값이 아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어디가 궁금했다? T값 궁금했다 맞니 여러분들? 네 아 눈떠라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럴 때는 미분 방법을 쓰지 말고 내가 차라리 무슨 립을 해버리라고 했지? 열립 해버리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요 빨간 상황 봅시다 저 올량수호 시작 0에서 얼마까지인 거니까 1까지인 거니까 그때의 GX는 그냥 FX였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시작 누구 왜 이렇게 못 끌고 하는 걸 X 제곱 마이너스 몇 분의 몇 X가 네 너란 항수가 누구 빼기 T였지 여러분들? X 마이너스 T였지 그치? 그래서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래야 바로 T값 나온다고 했지 그치? 자 넘겨봐 봐 X 제곱 마이너스 몇 분의 3X가 더하기 T이골 0인 거잖아 그럼 네가 무슨 근을 갖는다는 얘기네 여러분들 중근 갑시다 몇 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4배에 넣어 넣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마이너스 몇 T 나왔으면 여러분들? 4T 나왔어 그럼 그때 나오는 T값은 몇 분의 9다 여러분들? 16분의 9인 거니까 우리의 누구 투과 여러분들? 몇 분의 9가 나왔다? 16분의 9가 나왔겠네 맞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노란 상황 여기는? 빨리 해 그때의 T값은 처음 T값 몇 분의 몇에서? 1 1 2분의 1, 빼기 2분의 1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0, 얼마야 여러분들? 여기 봐봐 노란 거 Y절평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 다음 거 Y절평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거 Y절평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거 Y절평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세 번 더해 세 번 더해 세 번 더해 그게 누구 5지 여러분들? 이런 형태를 맞을 거고 너도 마찬가지로 누구 4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뭘 고민해 그대로 플러스 얼마 내려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2분의 2 내려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뭘 고민해? 누구 6라고 하는 게 16분의 9 더하기 2분의 1을 몇 번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두 번 가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해 됐어? 마지막 각각 구하라고 하는 게 누구 5 더하기 A20이야 찍어봐 됐어요? 네 그럼 보자고 보자고 바 끝까지 가지고 이거는 자 일단 우리가 아까 P 플러스 Q 만약 누구 플러스 Q 여러분들? P 플러스 Q 수 2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유사하죠? 자 우리가 아까 논했던 P 플러스 Q는 아까 마이너스 1 2분의 1이었던 것 같아 계산 맞는가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 누구 5가 궁금해 그럼 노랑이야? 빨강이야? 네 벌써 해놨는데 2분의 1을 몇 번 더하네 여러분들? 네 운사도 또 운사도 또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엔 A에 몇 번째 구하라고 했지 아까? 20번 20번째? 몇 번째 여러분들? 20번째라고 하는 건 너에 대해서 몇 번째 항이야? 10번째 항이야? 16분의 9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을 몇 번 더해야 되는 거지? 9번 더해야 되는 거지 다시 너에 대해서 몇 번째 항이야? 10번째 항이야? 2번째 항이면 2분의 1 한번? 3번째 항이면 2분의 1 두 번 맞죠 여러분들? 10번째 항이면 2분의 1을 몇 번 여러분들? 9번 나 들어가겠어 여러분들? 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시작 몇 배에다가 P 더하기 Q 빼기 몇 분의 1에다가 10분의 1 더하기 몇 분의 3에다가 2분의 3 더하기 16분의 9 더하기에 시작 몇 분의 9 몇 분의 9다 여러분들? 2분의 9 3, 9 얼마죠 여러분들? 27에다가 이건 뭐야? 24가 몇 개 있는 거야? 9개 있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아니 1에 붙으면 24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2, 9, 18, 4, 9, 36 얼마가 된 거죠 여러분들? 2, 9, 18, 4, 9, 36 정답은 얼마죠 여러분들? 310일 정답인 것 같아요 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별도로 다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수에서 이미 얘기를 끝냈습니다 리본에서 이미 얘기를 끝냈습니다 자 필요한 것 찍으시고 머리 조금만 시켰다 합시다 자 종전의 21번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리본 파트에서 저하고 정리를 한 번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다른 코멘트를 달진 않겠으면 아시겠죠? 똑같은 문제라 씁니다 거의 자 22번을 갑시다 100번을 받아 여러분들 자 정신들을 차리고요 어 조금 예전에 집어넣은 문제인데 이게 이 문제에서 적용되는 그 얘기가 작년부터 좀 큰 화두에요 언제부터 여러분들? 작년 6월 평가원 22번 문제 객관적으로 수원수2 마지막 문제 9월 평가원 22번 문제 작년 수능 22번 문제가 정답률이 은서야 이제 그만 눈 떠야 돼 은서야 그만 눈 떠야 돼 잠은 집에서 자야 돼 작년 수능 22번이 정답률이 뭐 3%? 아무튼 그 3개의 문제가 거의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어요 누가 있고 누가 있다 여러분들 그럼 사실 위치가 움직이는게 누가 움직여야 되는거지 변수가 움직이겠죠 누가 움직인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들어 여완아 너 오늘 막탱이가 있다 완전히 완전히 단발을 할까 장발을 할까 그거 밀면 하고 앉아있는거 같다 팔충아 저기 봐 원래는 변수가 움직여야 되고 상수가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 네 맞아? 근데 그게 바뀔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바뀌는게 문제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도 여기다 한 문제밖에 안 집어넣어 놨는데 자 여러분들 22번을 꽤 많이 신경 써야 될거에요 다시 몇번을 여러분들 자 이제 좀 있다가 내가 뭔가 숫자 위치를 조금 조정할건데 최 근래 기출 경향에서 변수를 고정하고 다시 누구를 고정하고 여러분들? 숫자가 움직입니다 다시 뭐가 움직인다 여러분들? 숫자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평가원 22번 9월 평가원 22번 수능 22번이 4개혁으론 지금 다 똑같아 숫자가 움직여야 돼 다시 누가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들 숫자가 자 아무튼 기본풀이 그건 거니까 자 그래서 22번 문제는 일단은 이 뒤에서 뭔 얘기를 하던지 간에 일단 우리가 할 걸 좀 해볼거에요 우리가 할 거를 이 뒤에서 뭘 묻던지 간에 자 무슨 수 T에 대해서 여러분들 양수 T 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아주 높은 점수를 원하는 친구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Fx가 지금 뭐라고 되어있죠? 시작 도와줘봐 인테그랄 몇 T에서 3T에서 X까지 잠깐만 T가 변수야 T가 무슨 수야 여러분들? 근데 윗 끝 X도 변수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선생님 에이 수 2 문제 아니잖아 아니 수 2 문제일 수 있어 자 아래에 있는 함수가 시작 도와줘 볼까? 누구 제곱에다가 S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몇 T S에다가 더하기에다 지금 뭐라고 되어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3T 제곱에 누구 S라고 되어있다 여러분들 DS라고 되어있습니다 T는 일단 양수랍니다 그러니까 T도 움직여요 다시 누구도 움직여요 여러분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두 개의 변수 동일하게 있을 때 둘 다 동시에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 맞죠 여러분들? 하나 픽스하고 난 다음에 뭔가 결정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 변수를 고민해야 돼 암튼 다친 구간 0,2에서 다시 0,2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의 누구 X의 최대 값을 여러분들 Fx의 최대를 누구 T라고 하자 여러분들? GT라고 한답니다 Fx죠? GT는 Fx의 무슨 대다 여러분들? 최대래요 잘 따라와 봐 여기 봐 신경 쓰셔야 돼요 그 최대 값이 누구에 따라 결정된다? T에 따라 결정된다 T에 따라 즉 T가 움직여 다시 T가 움직여 T가 뭐예요 여러분들? T가 움직여? 그런데 누구 X의 최대 값이래? X도 변수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 자 그래서 전 일단 이렇게 해볼게 어찌됐든지 간에 할 작업을 하자구요 이 문제 뒤에서 뭐 묻는지 모르겠어 첫 번째 누구 T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T T F 몇 T가 3T 아래 거 니 거 같은 거 막아야 되죠 맞죠 여러분들? F3T가 일단 얼마 나오고요 여러분들? 0이 나옵니다 그 다음 누구? Fx를 조사해봐 Fx를 조사해봐 그럼 누구 제곱 자 적분 변수는 또 누구야? S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S 대신에 누가 빠져들어야 되는 거야? X가 빠져들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럼 너 T는 가만히 있어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몇 TX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몇 T제곱인데 3T제곱 요건 어떻게 해야 돼? 조용해진다 뭘 고민해 왜 T제곱이야 상수잖아 빠져서 그대로 풍당 빠져나오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아니야? 아니 너무 긴장했다 T제곱 맥스 마이너스 맥스 마이너스 3T가 는 빵이래요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자식으로 이 자식은 도함수가 몇 차함수죠? 2차함수요? 그럼 원리함수는 몇 차함수요? 3차함수요? 그럼 3차함수의 모양새 그냥 바로 그릴게 자 T가 무슨 수인 거니까 양수인 거니까 T보다는 몇 T가 여러분들 3T가 어때야 되죠? 커야 돼?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이 함수의 모양새 분명히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맞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 거죠? T 이게 T 여기가 몇 T인 거지? 3T 근데 F 몇 T가 지금 우리가 그린 건 누구 X야 여러분들? Fx야 F3T가 빵인 거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네 이건 무슨 축이야? X축이야 자 하필이면 저판대로부터 몇 대요 여러분들? 2대 2T자 나왔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T만큼 더 가봐 그럼 얼마 지나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빵? 그 Fx는 어디는 지나간다는 얘기야? 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누구 X도 알아낼 수 있어 여러분들? Fx의 존재도 알아낼 수 있어 맞죠 여러분들? Fx의 존재 시작 몇 분의 1 X 3승에다가 몇 분의 1 X 3승에다가 그럼 좀 이따 필요하고 자 그런데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분명히 T는 이제 무슨 수지 여러분들? 변수 변수야 다시 T가 무슨 수야 여러분들? 변수 T가 변수야 T가 변수인데 자 이제부터 들어봐봐 신경 써야 되는 거야 다시 뭐 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 거야 다시 뭐 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넷에서 몇 가지? 넷에서 몇 가지? Fx의 무슨 값이라고 여러분들? 넷값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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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의 위치에 따라서 몇 가지 이해 됐어 여러분들? 네 T가 범위도 나와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렸어 맞냐 여러분들? 생각해봐 만약에 이가 여기에 있잖아 만약에 이가 여기 있으면 즉 이가 누구보다 작아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럼 이가 이쯤에 있으면 만약에 이가 이쯤에 이 사이에 어딘가 있어 많이 봤니? 아까 이해 됐어 여러분들? 네 예를 들어서 이가 이쯤에 있다 쳐봐 그럼 0에서 누구까지 여러분들? 0에서 2까지의 최대 값은 그냥 누구 2지 여러분들? F2지 그치? 그럼 써보자 오란 거다 자 T가 몇 보다 커? 2보다 커?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들? 네 그럼 T가 2보다 크면 그때 누구 T는 여러분들? Gt는 누구 2야? F2지 그치?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 T가 이제 2가 만약에 여기 있어 맞냐 여러분들? 네 그러면 요만큼인거지 그치? 네 요만큼인거야? 그럼 요만큼이면 그때의 무슨 값은 여러분들? 최대 값은 그냥 누구 T야 여러분들? f2지 그럼요 F2iesen 그리고 그 2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 맞니요 여러분들? 네 그럼 여기에 있어도 요만큼인거니까 최대값은 그대로 누구 T야 뭐야 누구 T가 된거지 여러분들? F2지 F2 Jersey 잠깐만 있어 봐 우리 지금 brunch 2를 움직이고 있어 누구를 움직이고 있다가 여러분들? 2 알자나? 32 그럼 그 2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도 인정 범위는 0에서 누구까지인 거니까, 여러분들? 2까지인 거니까 최대 값은 여전히 누구 T야, 여러분들? F2. 맞지? 네. 근데 만약에 그 E가 여기에 있어? 아, 그럼 또 누구 T가 경계야? 4T가 경계야. 다시 누구 T가 경계야, 여러분들? 4T. 그 E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여기까지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그때 무슨 값을,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또 누구 2야? F2. F2지? 아, 구간이 총 몇 개가 나오네? 3개 나와. 다시 몇 개 나와, 여러분들? 3개야. 자, 만약에 E가 이쯤에 있어? 왜 이래? E가 이쯤에 있어? E가 요 구간 사이에 있어,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럼 그걸 써볼까? 시작. T가 누구보다 작아. 누구보다 작아. 같다라고 해도 되겠지, 맞지, 여러분들? 네. 이 툴을 뺐으니까. 그런데 몇 T가요, 여러분들? 4T가 누구보다는? 2보다는 커, 맞지, 여러분들? 이 구간을 짬뽕해볼까? 이 구간을 짬뽕하면은 T는 몇보다 작거나 같은데, 여러분들? 나눠봐봐, 그럼 몇 분의 몇보다 큰 거야? 절묘하게 구간을 또 묽기 시작하지, 그렇지. 절묘하게 구간을 묽기 시작해, 맞지, 여러분들? 자, 그럼 그때 누구 T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Gt. Gt는 누구 T여야 돼, 여러분들? Ft여야 돼. 딱 특가했지,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 E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 그럼 이때가 무슨 답 되는 거야? 자, 이제 E가 요구간으로 들어온 거야, 맞지,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E는 요구간에 있었을 때야, 맞지, 여러분들? 선생님, 누구하고 누구 기준을 딱 봤어? T하고 몇 T 기준으로, 여러분들? 4T. 3T는 경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그걸 구간에 써봐. 몇 T가요, 여러분들? 4T가. 몇보다는? 2보다는. 어떤 거야? 작거나. Qt는 다 타야 되죠, 여기서 뺐으니까, 맞지, 여러분들? 그럼 이때의 T구간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2분의 1보다, 맞지, 여러분들? 그럼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의 누구 T는, 여러분들? Gt는, 결론적으로 누구 T가 된 거죠, 여러분들? 즉, 누구 T가? Gt가 몇 개의 구간을 뱉어내면서? 3개의 구간을. 결정되지, 그치? 네. 누가 움직이지 않았어? T가 움직이지 않았어? 누가 움직였어? 숫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누가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들? 자, 좀, 아무튼 기초 좀 하다가, 기초는 한 사람도 있으니까, 작년에도 공개된 게, 여러분들, 아무튼 유사 유형이 있는지 조만간 구할 거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누구 T를 결정해볼까, 지금부터? Gt를 결정해보자고, 누구 T, 여러분들? 그러려면 Fx가 필요한 것 같아? F0이 얼마였으니까, F0이 0이었지, 맞지, 여러분들? 그럼 이걸 적분하면 될 것 같아, 시작. 몇 분의 1의 X, 3승에다가, 마이너스 몇 TX제곱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3T제곱의 누구다, 여러분들? X가 된 것 같아. 자, 그러면, 누구 T라고 하는 함수는? XT 구간이 몇 개로, 어, 뱉어진 거죠, 여러분들? 3개, 맞아, 여러분들? 네. 시작할게, T가 몇, 작은 거 같아, 구간부터 안 꽉? 보기 좋게. T가 몇 분의 몇보다 작거나 같으면? 2분의 1보다. 누구 2라고? F2. 계산해봐, 몇 분의 8에다가? 3분의 8. 2집어넣어 봐, 그럼 몇 T야, 마이너스? 8T. 8T? 2집어넣어, 몇 T제곱이야? 6T제곱? 2집어넣어, 깎으러 쓸게. 분명히 누구에 대한 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T에 대한 함수, 그럼 몇 T제곱에다가? 6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몇 T에다가? 8T에다가? 다음 플러스 몇 분의 8 된거죠, 여러분들? 3분의 8. 이런 함수가 된거고, 맞니? 다음, 중단범위 이쪽이야. 그럼 T가 몇 분의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거나 같다고? 2분의 8. 그럼 GT는 그때 바로 누구 T라고, 여러분들? 4T. 그럼 다 T를 집어넣으라고? 이제 T3승이야. 2T. 마이너스 2T3승이지. 네. 그럼 3T3승, 마이너스 2T3승 누구 3승이야? 2T3승. T3승에다가 3분의 1T3승 넣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3분의, 얼마야? 3분의 4T3승인 거지. 네. 맞지? 네. 다시 해. 누가 움직여라? 숫자가 움직여라. 다시 누가 움직여라, 여러분들? 숫자가 움직여라. 자, 그러면 T가 마지막 구간인지, 누구보다 큰 구간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땐 또 누구 2였지, 여러분들? F2는 이미 여기에 계산해놨잖아? 몇 T제곱에다가, 여러분들? 6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몇 분의 8이다,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 경계의 2분의 1을 때리는 모습, 2분 가능한 짓도 많고, 연속이 또 확인해봐야 되겠지, 맞지,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변수를 고정하고 숫자가 움직여나가는 거야, 다시 누가 움직여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3차 함수를 딱 이만큼만 논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 이만큼만 논 다음에, 숫자 2가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또 여기 있는 경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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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점들. 또 급태국서 근방에서 숫자 차차차차차 옮겨가면서 대수 비교하는 문제가 등장했었거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대충 이런 식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반드시 손에 익을 때까지 조금 훈련을 하셔야 돼,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최근래 기출 경향인 거니까 자 오늘 뭘 모는지 볼게요 기업번이에요 누구 플라이 맥스가 저기 있어요 XB2T XB2 3T 기업번 맞죠 여러분들 다음 니은번 T가 누구보다 클 때 여긴가요 맞나 여러분들 GT가 몇 분의 2에 3T-2에 모인 건지 물어봤죠 여러분들 잠깐만 이걸 몇 분의 1으로 묶으라고 3분의 1으로 묶으래 몇 분의 1으로 묶으래 여러분들 3분의 1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 9T제곱인가 그 다음 마이너스의 이거 뭐가 된 거야 12T 12T 된 건가 맞나 여러분들 그 다음 플라스 얼마 된 거지 4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몇 분의 2에요 여러분들 3T-2의 제곱 맞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T가 몇 보다 클 때 맞죠 니은번 맞는 거지 그치 다음 디근번 뭐 해야 돼 T가 몇 보다 크다 해서 0보다 크다는 어디야 0보다 크다는 여기 정체 다가게 돼 일단 맞죠 여러분들 이게 T이콜 몇 분의 몇 에서만 2분의 1 때려박고 2분의 1 때려박고 2분의 1 때려박아서 여러분들 2 때려박아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네 아무튼 그건 여러분께 맡겨도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해됐죠 여러분들 정답은 긴이들 닫았답니다 숫자가 움직여야 돼야 되죠 움직여야 돼야 하시겠죠 자 필요한 거 찍으시고 5분의 1 때려박고 10분의 1 때려박고 그래서 1 algum 나 Cyp6 지금 리더 ma 나도 다른 샌들처럼 필기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하하 여러분들 지금 흥부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필기하실 때 나는 잠깐 목 때릴 수 있거든 하하하하하 죄송해요 필기 시간을 드릴만한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요 자 스물세 번째 문제 갈게요 몇 번째 문제 스물세 번째 유명한 기출이죠 자 23번, 24번이 다시 몇 번 몇 번이요 여러분들 유사한 유형인 건데 23, 24, 24 아이고 다 못 끝나겠다 자 암튼 방금방에 PD 폴리다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들 자속으로 5번까지 몇 번까지 여러분들 자 23번째 문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니까 잘 한번 적응해봅시다 맞나? 맞았어요? 네? 오 좋아요 자 스물세 번째 문제에요 첫 번째 함수, 뭐야 GX하고 누구 X가 주어졌다 여러분들 GX입니다 무슨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GX는 시작 마이너스 절대값 X 더하기 얼마죠 여러분들 1인 거야? 자 그럼 너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함수 그릴 수 있으면 빨리빨리 그려 내야 되겠지 맞죠 여러분들? 이게 마이너스 절대값 X 더하기 1만큼 올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네 여기는 얼마지? 1 여기는 얼마 여러분들?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누구 X라고 하는 애 여러분들? HX라고 하는 애 어떻게 된 거야? 시작 X가 누구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누구로 하고요 여러분들? X가 누구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죽여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된 거야? 어디 봐요? 어디 보고 있어요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정신줄을 잡으세요 이제 19살이에요 정신줄을 잡으세요 자 그러면 계속 얼마를 죽이다가? 0으로 죽이다가 0으로 죽이다가 누구는 X로 올라가시오 여러분들? Y는 X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바로 누구 X다 여러분들? HX라는 함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운독으로 만들어주시는 모든 2차 함수 FX에 대해서 2편을 벌써 여러 번째 봤어요 맞죠 여러분들? 아무튼 FX가 여러 개 있답니다 인테그라를 몇에서 몇 가지 1에서 3까지 FX, DX에 무슨 데를 구하시오 여러분들? FX를 알아내서 FX는 지금 몇 차 함수에요 여러분들? 2차 함수에요 맞죠? 2차 함수는 1에서 몇까지? 3까지 접근했을 때 최대값 구하랍니다 맞죠? 자 갑니다 가죽권인 겁니다 곡선 Y는 FX는 맞죠 여러분들? Y는 그 다음 뭐지? 가죽권 부서갈게 시작 무슨 구마? C 구마 K는 몇에서 1에서 3까지 A 합성 GX 마이너스 K 이래요 맞죠 여러분들? 네 맞아? 그럼 그 하면서 한 번 써봐 C 자 H에 누구에? G에 누구 빼기일? X 빼기일 그 다음 H에 뭘 다 써 뭘 다 써 어차피 1 옮기고 2 옮기고 3 옮기고 3 옮기라는 얘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일단 존재가 필요한 게 선생님 일단 HGX를 한 번 볼게 누구 GX야 여러분들? HGX라는 어떤 애야? 여기 GX 들어오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누구 X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GX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함수지? 한 번은 누구 X로 하고 GX로 하고 한 번은 그냥 그대로 누구를 하라는 거야 언제야? G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럴 때 GX가 누구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경계는 빼기일과 1이겠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는 여러분들 HGX라는 함수의 모양새 지금부터 어떻게 생겨보면 뭐지? 가볼게 자 누구하고 누구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아? 그럼 이 아래쪽이야 맞죠 여러분들? 아래쪽은 싹 다 얼마로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들? 0으로 죽이래 그럼 0으로 죽이다가 0으로 죽이다가 GX의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는 그대로 누구 X를 뱉어내래 여러분들? GX 뱉어내래 여기 얼마죠 여러분들? 1 그러니까 이 함수가 지금 H에 누구 X된 거야 여러분들? 이걸 1만큼 옮기고 2만큼 옮기고 얼만큼 옮겨서 여러분들? 3만큼 옮겨서 뭐하라고? 더하래 다시 뭐하래 여러분들? 그 더한 함수가 거기 있는 시그마 함수인 거잖아 맞지? 그럼 그 더한 함수와 Y는 FX나 이차 함수가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다고 여러분들? 일단은 4점에서 만난대 다시 몇 점에서 만난대요 여러분들? 그럼 뭘 고민해 해봐야지 그럼 제일 먼저 너를 얼만큼 옮겨볼까? 1만큼 옮겨보자 다시 얼만큼 옮겨보자 다시 얼만큼 옮겨보자 여러분들? 그럼 이게 원점으로 오는거지 맞죠 여러분들? 네 이해 됐어 안 됐어? 그럼 니가 무슨 축이야? Y축이야 Y축이야 2 3 4 빼기 1 자 그러면 1만큼 옮긴거는 요렇게 그려지는거지 네 맞아? 네 2만큼 옮긴건 색깔로 구분할게 네 요기서 요렇게 올라가야되는거지 네 네 맞아? 네 그 다음 얼마만큼 옮긴건? 3만큼 옮긴건 계속 빵으로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되는거야? 네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거 맞아요 여러분들? 네 이 3개 함수를 뭐하라고 아 더한게 누구야 지금? 그 시그마 함수인거지 그치? 아니 고 1도 알아듣는 평행이동하고 있어 맞죠 여러분들? 네 알아듣고 있지? 자 그러면 누구 GX의 모양새가 아 미안해 시그마 그 함수 모양새가 맞지 여러분들? 네 한번 그려보자고 그럼 그 모양새는 어떻게 되는거지? 한번 해볼까? 시작 자 여기가 우선축 Y축 Y축 그 다음에 1 2 그 다음 얼마야? 3 그 다음 얼마야? 4 여기까지 맞니 여러분들? 네 바닥 엄청 되잖아 X라엘보다 작을때 내내 4개 전부 다 얼마로 오는거야 다 빵으로 오는거야? 네 맞니? 네 그럼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는? 네 이거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아 빨간거밖에 없어 빨간거밖에 빨간거밖에 없어 1 그럼 빨간거밖에 없다고? 요렇게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1하고 2 파란거하고 빨간거만 더해야되지 그렇지? 네 근데 파란거 1차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 얼마짜리? 1짜리 그럼 넌 X어쩌고 넌 마이너스 X어쩌고 더해버리면 X하고 마이너스 X는 날라갈겠네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럼 뭘 고민해 경계만 더하면 되지 빵 1 더하면 얼마야? 1 1 1빵 더하면 얼마야 여러분들? 네 그럼 다른 내내 얼마야 여러분들? 네 1이란 얘기 아닌가? 네 아니 이걸 꼭 다 써줘야 돼 아 나 정말 너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지? 네 넌 뭐야? X 마이너스 2지? 맞니 여러분들? 네 더해봐 그럼 얼마나 나와 1이야 맞니 여러분들? 네 쪽팔이지 않니? 진짜 정말 아 선생님 이게 왜 쪽팔했네? 야 생각해봐 생각해봐 증가는 증가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감소하고 있지 맞죠 여러분들? 네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직선인가니까 어쩔 수 밖에 없어 일정할 수 밖에 없는 거지 네 아니야? 맞아? 네 정말 진짜? 그럼 계속 얼마로 오다가 일로 오다가 그럼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도 이번엔 빨간색이 퇴장했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노란건과 파란건만 더한거야? 계속 봐 맞니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됐겠네 네 그럼 마지막에 3하고 누구 사이에서는? 노란건만 살아남아 있는거니까 그들을 내려와 그럼 계속 이렇게 갔다는 얘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아 이게 바로 그 시그마하우스의 그래프가 되겠네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자식하고 이 참수 FX하고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다고? 근데 들어봐봐 이 자식이 일단 x이퀄 이 대칭적으로 놓여있는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럼 당신들은 뭐가 예측이네? 우리가 넣어나려고 하는 그 이창수 FX도 x이퀄 대칭적으로 놓여있을 것 같아 맞지? 아니 4점에서 만난데 몇 점에서 아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4점에서 만나 맞니 여러분들 네 하나 둘밖에 안되지 맞니 여러분들? 네 아 이해돼 안돼 그럼 대충 4점이면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거 같아 맞지 여러분들? 대충 이렇게 4개 맞아 여러분들? 아 이해돼 안돼?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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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돼지? 여기 지나가면서 이 점으로 이 점으로 이 점으로 이 점으로 이러면 되는거지 그치? 네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이창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겠네 네 알아듣고 계십니까 지금? 네 5건을 모두 안했어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시그마 k는 3까지 h 합성 g x-k 이 노란그래프 이 노란그래프 맞죠 여러분들? 네 너가 항상 h에 또 누구 x라고? h fx라고? 하나 이런 정말? 그럼 누구의 fx는? hx f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누구 x 뱉어내는거고 fx가 누구보다 작으면? 누구 뱉어내는거야? 0을 뱉어내는거야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런데 써봐야될거같아 써봐야될거같아 다조건 다조건 그 시그마함수 k는 1에서 몇가지야 여러분들? 3까지 h에 g에 누구 마이너스 k가 항상 뭐하다고 여러분들? h 누구 x 보다는? fx 보다는 어떻다고 여러분들? 작거나 같다고 자 도와줘봐 도와줘봐 그럼 너는 뭐야? 너가 0보다 큰 지점에서는 fx를 살려놓은거고 맞지 여러분들? 네 니가 0보다 어떤 지점에서는? 잠깐만 항상 얘가 뭐하다고? 크거나 같다고 항상 니가 크거나 같다고 맞지 여러분들? 네 이해돼? 네 그럼 만약에 만약에 말이야 다시 너하고 몇점에서 만나야된다고? 4점에서 그러면 일단은 최고차계수가 무슨 수라고 예측돼요 여러분들? 음수라고 예측돼 음수라고 예측돼 양수면 절대 4점 안나와 맞죠 여러분들? 네 만약에 그 fx가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게 누구 x에요 여러분들? 네 h fx의 상태는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네 다시 이렇게 그려진게 h에 누구 x라고 여러분들? 네 네 네 이 빨간 그래프가 너보다는 항상 어때야된다? 크거나 작아야된다 작아야된다 맞아? 네 맞아? 네 그러면 몇 점에서 만나면서 4점에서 만나면서 항상 이 빨간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맞지 여러분들? 네 아 도와줘봐 그 fx가 예를 들어서 1에 들어오잖아 다시 이게 누구 x면? h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오다가 맞지 여러분들? 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게 바로 hfx가 되는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럼 뭘 만족해? 조건을 만족하지? 네 아 그러면 그 주어진 2차함수가 몇차함수가 여러분들? 1차함수 일단은 이 점은 물어야 되지 않아 얘들아? 나 조건에서 분명히 서로 다른 한 몇 점에서 만난다고? 네 4점에서 만난다고 맞지 여러분들? 그러면 요기 여기 여기 봐봐 노란 그래프 요 시그마함수 알겠지 여러분들? 네 이쪽과 x축해서 한번 만나 x축해서 한번 만나 몇 점에다가 여러분들? 두 점에다가 맞지 여러분들? 남은 두 점은 여기가 될 수 밖에 없겠네 그렇지 않아? 네 아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아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잖아 자 그래프 상황이 나왔어 무슨 상황이 나왔어 여러분들? 네 그럼 빨리 무슨 식 표현해야 되지? 수식 표현해야 되는지 잠깐만 그 문제 기억나? F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G 베타 플러스 1 구하시오 수 2 미분 문제에서 엄마 G플라임 알파가 빼기 16 나왔고 G플라임 베타가 16 나왔다 F 플라임 알파와 G플라임 알파가 같은데 그가 빼기 16이었고 F 알파는 G 알파이며 3차 함수 2차 함수 나왔던 문제 아따 복습을 안 한다 엄마 자 이제부터 2차 함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표현할 거야? 거기서도 나 아니 왜 기억 안 나? 당신들의 위기라 그랬잖아 그 문제에서 내가 헤이 2차 함수가 나왔는데 3차 함수가 나왔어? 이 지저발 접선의 기울기 빼기 16 너가 알파 이 지저발 접선의 기울기 16 맞아 여러분들? 네 이 상태는 내가 어떻게 썼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Y가 어떠니까 맞으니까 이렇게 그은 다음에 이퀄 누구라고 논다며 여러분들 K라고 놨잖아 네 맞아? 그럼 GX하고 누구는 K가 만난 거야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이제 뽀록 난다니까 복습 안 나면 T 난다니까 그럼 GX 빼기 K라는 게 맞냐 여러분들? 네 누구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벨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네 보여야지 그래프 상황이 나왔는데 누가 보여야 될까? Y는 이리 보여야 되죠? 얘가 보여야 돼요 얘가 얘가 보여야 돼요 얘가 얘가 보여야 돼요 얘가 누구는 이리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Fx에 지금 최고차항계에서 알아 몰라 몰라 잡아 시작 누구 X는 Fx에서 1을 잡아 빼 최고차항계에서 A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누구 마이너스 1에다가 시작 X 마이너스 1에 누구 마이너스 2여야 돼 여러분들? X 마이너스 2여야 돼 아! X 마이너스 얼마나 해야 돼? 말을 빨리빨리 해달라고 맞지 여러분들? 아직 누구를 모르는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어? 너 자식에 대해서 넷에서 몇 가지 적분 값에 무슨 대를 구하시오? 최대 최대? 그럼 뭔 말이야 A값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게다가 최대라고 언제 제일 크냐고 그럼 부등식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런 Fx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 맞니 맞니? 네 잘 봐봐 이철함수가 1에 들어오도 되지만 만약에 이철함수 일단 찍어봐 다수권을 적극적으로 가령하자고 무슨 조건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여기 봐 스케치합니다 여기 봐 스케치합니다 자 지금 누구 X가 이 시그마 함수가 1이 가다가 1이 올라갔다가 1이 갔다가 1이 갔다가 이렇게 돼있고 네가 지금 누구야? Y축인 거지? 네 맞아 여러분들? 네 자 질문 이 두 점은 물어야 될 것 같지? 맞니 여러분들? 네 만약에 저 이차함수가 이렇게 들어왔다면 다조건 위배지 네 그럼 왜? 저렇게 들어왔으면 여기 있는 Hfx의 모양새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올라가잖아 맞죠? 네 맞아? 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좌변 시그마 함수가 더 큰거지 그렇지? 네 네 네 그럼 이렇게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가 보여? 이게 무슨 축과의 교점인데 아니 축과의 교점 또 묻으면 안 되는 거지 네 무슨 수여야 되는 거지? 양수 양수? 0이면 될까 안 될까? 네 되지? 네 이랬어? 네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느 점을 관찰해보라는 이긴 것 같아 이 점을 관찰해보라는 이긴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X가 누구인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럼 누구 제로값이 시작 F0 넘겨봐 누구 곱하기에다가 A 빵 찍어봐 그럼 3인거지 맞냐 여러분들? 빼기 1 넘어왔어 빼기 1 넘어왔으니까 얼마야 여러분들? 네가 누구보다 큰감을 같아야돼 그럼 3A가 맞죠 여러분들? 그럼 결국 시작 A는 마이너스 몇 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A가 분명히 최고차 개수인데 오른쪽 끝에가 내려받는 것 같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A는 뭐보다 작아야돼 아 그럼 누구 값에 범위가 나왔단 얘기지? A값 범위가 나왔어 그럼 구하라고 구하라고 한 번 해봐 인테그랄에 누구에서 누구까지 여러분들? 0에서 얼마까지 했냐 몇까지 몇까지? 1부터 3까지 누구의 X, DX 여러분들? A 나와 맞지 여러분들? 누구 빼기 1에다가 X 빼기 3에 누구 X야 여러분들? DX 잠깐만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군하는 거야? 그래서 금까지 적군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A를 못먹네? 죄송 맞아 여러분들? 그럼 앞에 거부터 합시다 앞에 거 누가 나가버리고 여러분들? A 나가버리고 적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 거니까 그래서 금까지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시작 몇 분에? 6분에 헷갈리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 A가 분명히 지금 음수로 해치대 무슨 수로 해치대 여러분들? 그러면 1에서 얼마까지 여러분들? 적군가 분명히 무슨 수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돼 맞냐 여러분들? 그럼 몇 분에? 6분에 제국차계에서 얼마? 1에다가 A를 뺐어 지금 맞지 여러분들? 무슨금 빼기 여러분들? 큰금 빼기 작은금의 몇승에다가 적군 구간의 길이가 2인 거야 맞지 여러분들? 곱하기로 했으니까 얼마다 여러분들? 2야 그럼 계산 빨리 합시다 시작 이거 얼마지? 6분에 8이지 6분에 8은 몇 분에 4의 이죠 여러분들? 3분에 4의 이죠 3분에 4의 이죠 그 다음 뒤에 더하기 얼마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적군값이잖아 적군값이 많이 안 와 적군값이 값인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다 몇 분에 몇 배를 일단 하라는 거야 빨리 해 몇 분에 몇 배를 하래 그러면 해약 숫자 마이너스 몇 분에 4보다는 크거나 같고 A가 0보다 이게 뭐야 몇 분에 4 A가 나 0보다 작은 거지 그치? 거기다 얼마를 더하라고 여러분들? 2 2를 더하라고 그럼 2는 9분에 얼마야 여러분들? 4 2 2 9분에 18 9 빼기 9분에 4 몇 분에 14 9분에 얼마? 14 14보다는 크거나 같고 우리가 더하라고는 몇 분에 4 A 더하기 1이 2 2를 더했으니까 2인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잠깐만 뭐 구하라고 하는 문제야? 최대야 최소야? 최대야 최대야 최대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잠깐만 뭘 잘못됐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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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빼기 있어야 되지? 아이고 쏘리 누구 빼버렸으니까 A 빼버렸잖아 그럼 요만큼만 쳐다본다라고 하면 이거 적분값 양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아이고 아이고 선생도 미쳤다 선생도 미쳤다 이렇게 되어있는거지 맞지 여러분들? 네 다시 누구 빼고 여러분들 A 빼고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몇 분의 4A야 여러분들? 그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4A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쪽으로 누가 봐야 되는 거야 시작 아이 다 다시 해야 돼 자 시작 마이너스 몇 분의 4A의 범위 여러분들 뿜수베이치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쪽으로 오는게 몇 분의 4가 와야 돼? 9분의 4 이쪽으로 오는게 누가 와야 돼? 빵 그런 다음에 다 얼마 더하는 거야? 1을 더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A 더하기 2라고 하는건 작거나 같다 9분의 얼마? 18 더했을까 9분의 얼마가 된거죠 여러분들? 22가 된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의 최대값은 9분의 얼마다 여러분들? 22가 바로 정답이 됐다는 얘기야 자 이해 됐냐 안 됐냐 여러분들 됐어? 다시 다시 누구를 아까 빼버렸어 A 빼고 출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요만큼의 이차함수에 대한 적분값은 분명히 무슨 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되는거니까 6분의 마이너스에 달아야지 맞죠 여러분들? 자 찍으시고 자 24번입니다 다시 몇 번이다 여러분들? 24 잠깐만 헤이 23번하고 똑같아요 몇 번 하고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목요일날 풀건데 잠깐만 이거 목요일날 풀건데 야 오늘 해 오늘 해 오늘 해 저거 되죠? 네 오늘 해 오늘 해 오늘 해 오늘 해 뭘 또 자 갑시다 24번째 문제 몇번째 문제 여러분들 역시나 기출입니다 FX는 뭐라고 되있죠 여러분들?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으로 죽이고 0으로 죽이고 X가 N보다 클 때는 Y는 X로 오라고 하면서 맞죠 여러분들? 네 GX도 아예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맞니 여러분들? 우리만이 구간에 대한 절대값 해석하는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니 여러분들? 네 자 그럼 GX도 FX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FX는 뭐래요? 쭉 얼마로 오다가 0으로 몇번 문제죠? 24번 24번 문제 유명한 기출입니다 유명한 기출 유명한 기출인거니까 공부를 해놔야죠 자 FX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오다가 0으로 오다가 0으로 오다가 누구는 X로 가라고 여러분들 Y는 X로 가라고 이렇게 생겨본게 지금 누구 X인거고 FX GX는 GX는 지금 보시다시피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고 되어있는거지? 그래프 남아있잖아 몇에서 몇까지요 여러분들? 0,2 맞니? 그럼 계속 얼마로 오다가 0으로 오다가 이렇게 생겨본건 지금 2차함수 맞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가겠대 자 그럼 여긴 얼마야? 2야? 그 다음 여긴 얼마야? 1이야? 여긴 얼마야? 그대로 1이야 맞죠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러신게 지금 누구 X야 이제? GX FX, GX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양의 실수 K, A, B에 대해서 그리고 A하고 B는 차례대로 몇보다는 크대요? 문제 읽어야 돼요 자 우리의 K도 무슨 수이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A하고 B는 A가 B보다 자가 E보다 자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커야돼 맞죠 여러분들? 네 아닌가? 맞죠? 자 HX를 이번에 뭐라 정리한거야? 시작 몇 배에다가 K 배에다가 한 번은 누구고? FX 빼기 FX 빼기 A 빼기 FX 빼기 B 더하기 누구? 시작 FX-2 이런 함수가 있대 그럼 아까랑 똑같은거잖아 그냥 FX 두고 맞니요 여러분들? 네 X축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하라는거지? A만큼? 넌 얼마만큼? B만큼 넌 얼마만큼? 근데 이번에 다 더하는게 아니라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맞죠 여러분들? 빼고 더하면 되는거야 자 그런데 말 뜻이 뭐인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누구 X가 아닌가? 맞아? 그 다음에 누구보다 항상 작거나 같대 여러분들 그러니까 Y콜 제로와 Y콜 누구 X사이에요 여러분들? GX사이에요 누구 X가 끼어있다 HX가 끼어있다는 얘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아 이해 됐냐 안 됐냐 근데 봐봐 이미 GX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과 X가 맨 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이미 얼마로 죽어있어 0으로 죽어있지 그치 그런데 이미 네가 0으로 죽어있어? 그럼 HX도 X가 이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과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얼마로 죽어있어야 돼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0,2 구간 안에서만 GX보다 어떤건데 작거나 같으면 되는거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됐을 때 구하라고 하는게 지금 뭐인거냐면 시작 인테그랄 0부터 얼마까지 2까지의 누구 X 마이너스 누구 X 여러분들 GX에서 누구 X를 빼라고 HX를 뺀 이 녀석의 무슨 소 여러분들? 최소 맞나 여러분들? 대? 자 그것에 대해서 최소가 되기하는 최소가 될 때 K와 A와 누구를 결정하시오 B를 결정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겠죠 여러분들? 저거 따라와봐 이제 이걸 결정할거야 이거 봐봐 누구 X 결정해야 돼? 앞에 K배 있어 같죠 여러분들? 네 일단 K배 를 신경 꺼볼게 무슨 배를? K배 자 그럼 한번 해봐 여기가 무슨 쪽? 0 0 원래 FX 0으로 오다가 누구는 X로 날라가는거야 네 이렇게 된거지 그치 네 그걸 얼마만큼 이동시키라고? A만큼 은 누구빼기 A죠 여러분들? 알려 inconsistent 알아두고 계셨어? 네 이거면 또 얼마만큼 평 growth 이동 하라고? D만큼 그럼 계속 얼마로 오다가 빵을 오다가 이렇게 날라가는거지 그렇지? 그럼 넌 누구빼기 D야 그럼 마지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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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계속 Chbak baptized 얼마만큼 이동하라 그랬는데 B만큼 D만큼 B는 분명히 몇보다 작았어 그러니까 계속 얼마로 오다가 빵을 오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2 찍고 날라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너는 누구 빼기 2가 되는 거지? 지금부터 이 노랭이에서 빨갱이를 빼고 빨갱이를, 파랭이를 빼고 그 다음에 흰둥이를 더하는 얘기잖아. 다시 하자. 노랭이에서 빨갱이를 빼고 파랭이를 빼고 흰둥이를 더하는 얘기야. 맞죠, 여러분들? 네. 이해돼? 자, 그러면 잠깐 K는 무시할게. 누구를 무시하자, 여러분들? 네. 그러면 저 그래프의 모양새 어찌 됐는지 보겠습니다. 쫄지 말고 따라와, 쫄지 말고. 0이 있고, 누가 있고? A는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E가 일단 있네요. 에? 네. 자, 그러면 어찌 오는 거야? 0보다 작을 때까지는 다 0이야, 맞지? 네. 0에서 누구까지는? A까지는. 다시 0에서 누구까지는? A까지. K신경 껐어, 맞죠, 여러분들? 네. 그대로 누군가 X로 온 거야? Y는 X로 온 거야? Y는 X로 온 거야? 그리고 여기 A네? 네. 자, 이제 A에서 B 봐봐. 누구에서 B야, 여러분들? A에서 B. Y는 X, 살아있어? 네. 그럼 A에서 B 구간 사이에 살아있는 거는 노랑이 빨갱이지, 그렇지? 네. 그럼 노랑이에서 빨갱이를 뭐 하래? 빼? 네. 빼? 그럼 너에서 널 빼? 그럼 누구야, 여러분들? A네? 그럼 계속 또 누구로 온다는 얘기야? A로 오겠다는 얘기네. 누구로 오겠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A로 오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B에서 이 구간 사이에 살아있는 거는 노랑이 빨갱이 파랑이가 살아있는 거 같아. 맞죠, 여러분들? 네. 알아두고 있니? 네. 그럼 여기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계산은 시작. 누구에서? X 빼기 A도 빼고, 빼기 X 빼기 B도 빼라는 얘기잖아.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럼 어떻게 되니? 계산해봐. X 빼기 X 날라갔지? 네. 그럼 누구 X에다가? 네. 마이너스 X에다가 더해봐봐. 그럼 더하기에 누구에다가? A에다가 더하기 B된 거 맞니, 여러분들? 네. 기울기가 얼마야? 네. 잠깐만, 이게 어디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맞죠, 여러분들? 네. 잠깐만. 몇 보다 큰 구간에서? 몇 보다 큰 구간에서? 몇 보다 큰 구간에서? 몇 보다 큰 구간에서? 어차피, 여기다 이제 누구를 더해야 되는 거야? 여기 이제, 요거가 아니야,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러면, B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까지 해서 이거 나왔잖아. 맞니, 여러분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 빼기 E를 더해야 돼, 여러분들? X 빼기를 더해야 돼. 그러니까, 빼기 X 더하기 A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누구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야? X. 그럼 더해봐봐. 모노학제 시작. 누구 더하기 B? A 더하기 1.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건가,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럼 이건 뭐야? 상수잖아. 아니, 무슨 수라고요, 여러분들? 상수. 상수야. 그건데, 넥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다시 하자.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잘 따라와. HX는 항상 누구 X보다는. GX 보다는. 어때야 된대. Gx가 이미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얼마나 죽어있지? 영어로 죽어있지 맞니 여러분들? 그런 거니까 잘 따라와 봐 여기 봐 이 a 더하기 b-2 있잖아 맞니? 그게 얼마나 죽어있어야 돼 영어로 죽어있어야 되지 왜 지금 몇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 됐으니까 그럼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정정적으로 누구 더하기 b가? a라는 얘기잖아 그럼 뭔 말이야? 요거가 얼마란 얘기야? 이게 이란 얘기야? 그럼 뭔 말이야? x 더하기 이란 얘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x이골 2로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뒤를 얼마나 죽어있어야 돼 이게 지금 일단은 누구 x 그래프 후보야 여러분들? hx 맞니 여러분들? 근데 맨 앞에 몇 배를 했으니까 이게 맨 a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누구 x 그래프야 hx x 이해되지? 네 그러면 이 빨간 gx 그래프가 이 노란색의 그래프보다는 항상 어때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gx의 그래프는 똑같이 얼마로 오다가 0으로 오다가 맞나요 여러분들?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라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가 하나 더 하나 더 누구 더하기 b가 2인거니까 a 더하기 b 이걸 좌우든 2는 안오잖아 다시 몇으로 날라요 여러분들? 1 그럼 2분의 누구 더하기 b가 여러분들? 1로서 일정한거지 그치 네 그럼 뭔 말이야? a하고 b의 중점이 얼마나 어디 봐 어디 봐 a하고 b의 중점이 얼마나 어디 봐 얘기죠 여러분들? 네 이게 1이라는거지 그치 아 아까 몇 콤마 몇을 지나간다고 했어 여러분들? 몇 콤마 몇을 지나간다고 했어여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거지 그치? 네 아 그런데 이 파란게 지금 누구 그래프라고? 더 서가 누구 그래프라고 누구 그래프라고? 누구 그래프라고? gx 그래프라고 하라고 하는게 뭐야? 시작 누구 x에서 gx에서 누구 x를 빼? 질X 그럼 어디야? 8 여기지 네 맞니? 여기가 이제 무슨 소가 돼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최소 그럼 여기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밑에 있는 사다리꼴 보이니 이 면적이 무슨 데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되지 그치 그럼 뭘 고민해 여기 어딘가에 이 점이 일로와서 닿아버리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찍어봐봐 박구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게 최소가 된다고 맨에서 몇 달 접근한 게 여러분들 0에서 2까지 접근한 게 최소가 된다고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돼 다시 하자 A하고 B의 중점 분명히 1이야 맞죠 여러분들 정신출대로 잡아 정신출대로 잡아 자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Y축 이렇게 몇 차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가 2였지 맞냐 여러분들 저 사다리꼴이 더 위로 올라와 더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달라붙어 이렇게 달라붙어 맞아? 여기가 누구였지? A 여기가 누구였지 여러분들 B A와 B의 중점은 딱 얼마였지 여러분들 1 여긴 얼마야? 1이야 여긴 누구였어 여러분들 KA 그러면 그러면 이 사다리꼴 면적이 너가 무슨 대가 되게 만들어라 최대 최대 다시 니가 무슨 대 여러분들 최대 최대 아트 가야 했어? 그거 보여 보자고 시작 몇 분에 몇 세다가 뭔가 제한 범위가 있겠지 맞지 여러분들? 자 윗변 길이 얼마야? B 마이너스 A야? 더하기 아랫변 길이 2인거야 맞죠 여러분들? 높이는 누구 A야? KA야? 잠깐만 마지막 문제가 뭐였어 인텍어랄 0에서 2까지 맞니 여러분들? GX에서 누구 X를 뺐을 때 그를 적분한 값이 최소가 될 때에 K와 A와 B를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니 맞니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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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가 된다고? 2분의 1 곱하기 A 자 도와줘 봐 이게 뭐야 B는 몇 마이너스 A야? E 마이너스 A B는 E 마이너스 A야 그럼 이게 뭐야 해봐 이거 몇 마이너스 2A야? 3 마이너스 2A야 이게 뭐야 KA야 맞죠 여러분들? 네 이게 뭐야 시작 K 곱하기 A에다가 맞아? 네 맞아? 네 뭐가 된거야? 2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2마이너스 이렇게 된거야? 이게 뭐야 다시 다시 이게 이제 무슨 대가 돼야 돼? 이거 몇 차음수지? 2차음수 최고차계수 지금 누굽니까? 양순가요? 양순가요? 네 그럼 최고차계수가 음수가 되어버린거야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이게 뭐야? A가 1일 때라고? A가 1이면 다시 A가 얼마 하면? 말이 안되잖아 A가 1이면 B도 1이야 맞죠 여러분들? 네 뭘 잘못했나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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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최대가 될 때에 K와 A와 뭘 놓쳤나요? 다시요 잠시만요 아까 A하고 B가 둘 다 몇보다 작다고 그랬죠? 잠시만요 그건 상관없는 것 같고 뭘로 친거야? 잠깐만 더하자면 2분의 1에 2 더하기 B 마이너스 A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한 거 맞죠? 네 네 찾은 걸 의미 문제 없죠? 네 이게 뭐야 왜 2창수가 나왔는데 그럼 A가 1이라고? 말이 안되잖아 울러친거야 응? 다시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무슨 소가 되려면 여러분들? 최소 그럼 이 부분이 최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아 금방 맞아야 돼 K도 몰라 아직 네 누구도 몰라 A도 이게 어떻게 2창수야 K가 다른 말로 하자면 K 대 2창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금방 맞아야 돼 네 요정답표가 있죠 네 누구 콤마 A K A죠 네 그럼 이 2창수 위에 누가 있다는 거에요 A K 누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네 그럼 뭘 고민해 대입해 놨어야지 그치 네 이게 어떻게 2창수입니까 아유 c 미친놈이야 그쵸 그리고 제정신인 거에요 요 2창수 아까 뭐라고 되어있죠 구간 누구 사이에요 여러분들 X에 2-X니까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요 함수의 식이 X에 몇 마이너스 X니까 2-X 그거 위에 시작 A 콤마에 누구 A가 있는 거에요 K 다시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누구도 변하고 B도 변하죠 따라서 B도 변하죠 네 동시에 누구도 변해요 K 근데 이게 어떻게 A에 대한 2차 함수에요 미친놈이죠 자 시작합니다 누구 A가요 여러분들 K A라고 집어넣어 그럼 누구 곱하기에 A는 분명히 양수였어 맞냐 여러분들 그럼 좌우를 해서 누구를 날려버릴까 A를 날려버릴까 됐어 K는 몇 마이너스 A래요 여러분들 2세대 해야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K 대신에 누가 들어와 2 그럼 누구에 A 이렇게 되는거죠 맞죠 여러분들 네 미친놈 같은데 이거 바꿔 써봐 A야 누구 마이너스 A 지급이죠 여러분들 미친놈 상관없는거지 그치 그럼 이 택기는 빵에서 뭐해요 여러분들 뚫어 매드에서 접해 그럼 결론적으로 갑시다 언제 최소가 되는지 언제 최대가 되는지 보면 되는거잖아 그럼 빵에서 뚫어 매드에서 접해 여러분들 예수 접해 그런데 우리 A의 범위는 누구보다 크고 0보다 큰 양수였는데 아까 몇보다는 작아야 돼 누구보다 작은거니까 이 그래프의 인정 범위 0에서 출발해서 이만큼인거지 그치 자 그럼 이때에 무슨 대인거니까 여러분들 최대 여기를 잡아야되는거에요 맞냐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인거니까 3등분에 하나당 얼마야 3분의2하면 여기 몇분의1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3분의1이어야 돼 즉 A가 얼마일 때가 맞죠 3분의1이죠 여기서 몇대 3분의2 3분의2 미친놈 왜이래 3분의2지 3등분 했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그때 A는 몇분의2인거고 3분의2인거고 A가 3분의2인거니까 B는 그 합이 얼마였어 여러분들 2였어 그러니까 B는 몇분의4가 되야되는거야 3분의4가 되야되는거 맞죠 여러분들 또 그때 K는 뭐가 되야되는거야 3분의1을 넣어 그럼 3분의6에서 3분의2 뺀거니까 몇분의4가 됐다 여러분들 3분의4가 됐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 세개를 전부다 모한 다음에 여러분들 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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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배를 하시오 60배를 하랍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정답은 얼마나 된거야 200이 바르고 정답이 됐다는 얘기지 그렇지 공부하기 좋은 딱 두개의 세트 문제였습니다 자 필요한거 찍으시고 어디 또 좀만 시켰다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오늘 25번까지만 할건데 몇번까지만 할거다 25번 저는 맨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게 뭐냐면 끝까지 답을 잡아 정신차리시고 끝까지 답을 잡아오세요 라고 하는게 저의 주장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조금 보여드릴건데 알겠지 네 답을 끝까지 잡아오십시오 잡아오세요 네 목요일날 검사할거에요 아시겠죠 네 끝까지 잡아오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저하고 조금 연습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건데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런 함수 FX다 그럼 그 함수 FX는 반드시 연속이어야 돼요 맞죠 네 그리고 미분 가능한거니까 좀미개 음이개들이 다 싹 다 같아야되요 맞죠 네 어때요 2년간이면 그냥 미분하면 돼요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스물다섯번째 문제에요 X가 0보다 크다해서 정의당 함수로 FX가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곧 집에 갑니다 곧 집에 가니까 정신줄을 잡으시고 자 박스 조금 만족할때 16배 곱하기에 4에서 8까지 FX로 적부는 값을 구하려 맞죠 네 답 잡아오세요 아직 뭐 잡아오시라고 답 잡아오세요 자 P가 양수랍니다 조건감이나 P가 무슨 수인데요 여러분들 첫번째 가 조건은 뭐라고 되어있는거냐면 여러분들이 익히 봤던거잖아요 근데 살짝 달라 0에서 출발해서 X가 누가 될때까지 여러분들 P 자 P에 두거 들어가있나요 네 두거 들어가있네요 자 0에서 P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휜줄을 잡으시고 곧 집에 가요 곧 집에 가요 Fx가 지금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해봐 요 구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8x 몇승에다가 3승에다가 더하기 12x제곱이라고 되어있는건가요 네 낮아요 네 얼마로 묶을 수 있죠 마이너스 4x제곱으로 묶을 수 있네요 그럼 몇 엑스에다가 여러분들 2x-3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함수 Fx의 모양새 P가 어디있는지 몰라요 맞죠 여러분들 자 일단 이것만 놓고 본다면 최고차계수가 음수이면서 0에서 접해 그 다음 몇 분의 3에서 뚫어 여러분들 2분의 3에서 뚫어 지금 일단은 이게 0에서 P까지인데 맞죠 여러분들 문제는 뭐야 이걸 Fx로 단정시키지 못해 맞죠 여러분들 네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거니까 양수까지 그럼 그 P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잘라야돼 맞죠 여러분들 네 근데 Fx가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 2분 가능하다고 했어 잘 기억하며 살아 잘 기억하며 살아가 아니라 잘 기억해 이건 뭔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헤어질 때 하는 말이잖아 그치 잘 기억하며 살아 너 그런식으로 살아가 안돼 그러면서 제가 일단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드라마에서 어디선가 봤던 것 같아요 전 예전에 저의 여자친구하고 헤어질 때 그냥 잘 살아 그리고 늘 헤어져 여자친구 있었어요 난 저 카메라가 두려워 자 그 다음 나조건인 겁니다 뭐라고 되어있죠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자 모든 자연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가 누굽니까 P 곱하기에 2에 누구 마이너스 있어 우리 어쩌자 그랬죠 N대신에 1부터 찍어보자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1 찍으세요 그럼 누구부터 누구까지 여러분들 0부터 P까지 2 찍으세요 0부터 2P까지 3 찍으세요 0부터 2의 제곱의 P까지 맞죠 여러분들 뭔가 P에 대한 거듭제곱배까지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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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한거냐면 F에 누구 플러스 P에다가 X 플러스 P에다가 맞죠 여러분들 곱하기에 누구 N-1승 2에 N-1승 2에 N-1승 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라고 지금 되어있는 거냐면 2분에 마이너스 1에 몇 승에다가 N승에다가 N승에다가 Fx 더하기 누구 N을 만족하는 여러분들 A-N 자 이거를 만족하는 수열 누가 존재한다 여러분들 A-N이 존재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 새끼를 해체해야 돼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따라와봐 할 수 있는 거 P 어디 있는지 몰라 맞죠 여러분들 네 맞아 그럼 네비 둬봐 이런 모양새라고 치고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대신에 일단 E를 넣어보는 거야 그럼 해봐 F에 누구 플러스 X 플러스 P는 맞죠 여러분들 N대신에 A를 넣어봐 그럼 빼기 몇 번에 몇 배에다가 여러분들 2분에 1배에다가 Fx 더하기 누구 범위다 여러분들 A번 그럼 이건 이제 익숙한 A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선생님 말을 들어봐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알고 있는 얘기잖아 우리의 X범위는 내가 누구 범위냐 여러분들 밝혀진 게 지금 0에서 P까지잖아 누구에서 P까지요 여러분들 그럼 0에서 P까지를 일단 뒤집어 엎어보죠 맞냐 여러분들 돼? 그럼 넌 몇 분에 몇 배에다가 여러분들 2분에 1배에 반으로 주의하라고 맞냐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얼마만큼 옮기라고 여러분들 A1만큼 맞냐 여러분들 그렇게 된 녀석이 어느 구간의 Fx 모양새라고 x가 0부터 어디까지라 그럼 넌 P에서 어디까지라고 여러분들 2P까지라고 맞죠 여러분들? 아 그러면 처음 구간은 0에서 P까지였는데 그 다음 구간이 P에서 몇 P까지죠 여러분들? 2P까지 근데 FACTS가 분명히 뭐가 가능하다고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우리는 0에서 P까지를 뜯어서 즉 여기 0에서 출발해서 맞죠 여러분들? 어딘가 누구까지를 뜯어서 P까지를 뜯어서 그 모양 그대로를 그 다음에 갖다 붙여야 되잖아 맞죠 여러분? 네 맞아? 네 자 만약에 선생은 눈치 깠어 선생은 눈치 깠어 만약에 그 P가 다시 누가 여러분들? 우린 0이야? 질문 0에서 미분계수 얼마야? 0이죠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P가 여기서 끝났어 돼? 네 잘 봐 자 그럼 일단 몇 분의 몇으로 줄인 다음에 이걸 2분의 1만큼 줄여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럼 뒤집어 버쳐 그러면 요렇게 지금 돼 있는 게 뭐가 된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누구 X가 된 거죠 여러분들? FX? 이걸 뜯어다가 맞죠 여러분들? 네 자 FX 뭐가 가능하다고? 미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요거를 뜯어다가 요 모양을 뜯어다가 이제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지 그치 그치? 그치? 네 우 미개가 다시 무슨 미개가 여러분들? 우 미개 우 미개가 뭔 개소리야 무슨 미개가 여러분들? 좌 미개가 분명히 낙방이야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런데 요게 1로 오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그러면 좌 뭔 개소리야 무슨 미개가 여러분들? 우리의 빵이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이렇게 돼 버리면 결론적으로 요 지점에서 뭐가 되지 않아 B도 되지 않지 그치? 잠깐만 확실히 우 미개는 얼마여야 돼 왜? 요게 1, 2로 옮겨지는 거니까 기자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네 아 P 어디 있어야 돼요? 극대죠 그쵸 그죠? 그쵸? 네 아 아 알겠어 자 질문 이게 얼마여 여러분들? 1이지 이게 그게 말이 만지 여러분들? 계산하자 1 지금 얼마 1 지금 얼마 나왔어 여러분들? 4 4 나왔어 만지 여러분들? 그러면 메대서 4까지로 여러분들 예 아 아 결국 결국 P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P가 얼마면 1이면 이거 그냥 1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더워줘봐 자 답을 끝까지 안잡아드린다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얘기해봐 쓱싹쓱싹쓱싹 조금만 기다려줘요 조금만 조금만 1 1 2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계시면 재미있으신거에요 여기 1 여기 2 여기 얼마 여러분들 쌍쌍쌍 쌍쌍 니가 무슨축이야 여러분들 엑쌍쌍쌍쌍 지는 다가 닭1 닭2 조금만 기다려줘요 1 어 팔이야 2 2, 3, 4 됐죠? 그럼 저 모양새가 어떻게 된거야? 1에서 얼마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미분계에서 0이지 그럼 이제 하자, 하자 저 준비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P가 얼마인거니까 여러분들? P가 1이잖아? 그럼 몇에서 몇가지 모양새를 여러분들? 1에서 어디까지는 대포를 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너를 마이너스 몇 분에 몇배 했어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붙이래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구간폭이 2야 맞냐 여러분들? 그럼 그 다음 구간은 어떻게 떨어지는거야? 이렇게 떨어진거지 맞아? 네 찍어봐 잠깐만 1, 2, 3, 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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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찍어봐 됐어요? 자 그러면 요기까지 모양새가 지금 FX의 모양새 그럼 이 조건식을 싹 다 바꿔버릴게 자 P가 1이야 누가 1야 여러분들? 그건 어떻게 된 거야? X가 열부터 출발해서 얼마까지야 E에 맨슨까지야 여러분들 집어넣고 있어 맞죠 여러분들? 그럼 f에 누구 플러스에요? 여러분들 e에 누구 마이너스 1승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너는 2분의 얼마에 마이너스 1의 n승에 f의 c짜로 누구 x 더하기에요? 여러분들 자, 질문 여기 아까 n대신에 1 넣었을 때 누구 원이 있어요? a1 잠깐만, a1은 어떻게 된거야 그러면? 누구 워만큼 들어 올린거지? 그럼 얘가 어디로 간거니까 일로 왔잖아, 맞냐 여러분들? 그럼 얘가 일로 온거니까 얼마만큼 들어 올린거야 여러분들? 4만큼 들어 올렸겠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a1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닌거 같아 왜? 매드에서 몇개 적구나 라고 했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암튼 fx가 뭐가 가능한거니까 미분 가능한거니까 많이 여러분들 연속만 되게 만들면 될거 같아 자, 그러면 이제 n대신에 얼마를 한번 넣어볼거야 1을 넣어보자고 지금 노란색으로 갈거야 1 넣었으니까 n대신에 얼마를 넣어보자고 여러분들 그럼 뭐가 된거야? f에 x 플러스에 누구라고 하는 애가? 그럼 몇 분의 몇이야 여러분들? 2분의 2야? f에 누구 더하기에요 여러분들? x가 누구 둘이야 여러분들? 그럼 또 해봐 이제부터 노란 그래프 알겠지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n이 얼마에요? 뭐야 이거 그때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아, 이게 뭐야 n이 얼마면 구간이 어떻게 된거야? 0부터 출발해서 x가 누구까지 여러분들? 2까지 구간에 대해서 맞죠 여러분들? 네 따라가봐 그 x가 그 x가 누구에서 누구까지라고? 그럼 전부 다인거지 그치? 네 그럼 이 새로운 x는 뭐가 된거지? 시작! 2에서 어디까지가 된거야? 4까지가 된거야 4까지가 된거야 네 이해 돼? 그걸 갖다가 이제 맨에서 맨 구간 사이로 여러분들 띠다 갖다가 붙이래 그치 그럼 노란 그래프 어떻게 되는거야? 해봐 자, 0에서 4까지였어 그걸 됐어? 그럼 2분의 1 배웠으니까 요 구간폭이 얼마로 줄어든거지 여러분들? 2로 줄어든거지 그치? 알아듣고 있어 지금 네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2만큼만 올라가 얼마만큼 올라가 여러분들? 2만큼 그 다음에 얼마 내려왔어? 2 내려왔잖아 근데 2분의 1 배웠으니까 얼마만큼만 내려와야 돼? 1만큼만 내려와야 돼 1만큼만 내려와야 돼 요기까지지 그치? 네 돼? 네 그런데 그런데 아까 fx있잖아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참고 아까 fx 첫번째 모양새가 빵에서 접해 그 다음 누구에서 뚫어 2분의 3 2분의 3에서 뚫어 요기가 얼마였죠 여러분들? 1 그러면 지금 이 점이 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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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 여러분들? 다 누구들을 뜯어온거야 극대극소 뜯어왔잖아 네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극대극소의 딱 극대극소의 사이에 있는 요 점이 우리가 무슨 점이죠 여러분들? 계층점이죠 네 이제 변곡점 무슨 점 여러분들? 변곡점 여기 봐 우리가 얼마 전에 수치 접근할 때 했잖아 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매드에서 몇까지 접근해야 돼? 다행히 다행히 이제부터 당신들 차례야 맞죠 여러분들? 네 해봐 그 다음 엔드신 얼마나 넣었을까? 4 3 넣었겠지? 3을 넣으면 매드에서 출발해서 0에서 얼마까지? 4까지를 맞냐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된거야? fx 더하기에 3 넣었어? 그럼 fx 더하기에 얼마가 된거야 여러분들? 4는 빼기 2분의 1에 fx 더하기 a스리겠지? 그치? 그럼 그때 x는 누구에서 누구까지야? 0에서 4까지잖아? 걔를 여기 x 더하기 4였으니까 매드에서 몇까지가 되는거야? 네 우리가 원하는 4에서 8까지가 되는거야 맞죠 여러분들? 걔는 fx 0에서 4까지의 fx를 마이너스 2분의 1에 비하라고 저거 뒤집어 버친다 그 안으로 줄여서 갖다가 붙이라는 얘기야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이후에 그려지는 모양새에 대해서 여러분들 접근을 다 해야돼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걸 뭔수로 접근해? 대칭점은 여기 있겠지? 네 대칭점은 여기 있겠지? 네 대칭점은 여기 있지? 네 너의 대칭점은 여기 있겠지? 네 아까 얘기했잖아 이 점들은 다 무슨 데 무슨 소로 뜯어온거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접근하라고 하면 수식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요렇게 하면 되지? 네 그럼 이거 접근값하고 요 직각삼각형 모양새는 어떻게 되는거지? 네 너 여기 같은거지 그치? 네 그러면 요만큼 접근한거는 이렇게 떨궈주면 되는거지 그치? 네 요만큼 접근한거는 이렇게 떨궈주면 되는거지 그치? 네 요만큼 접근한거는 이렇게 떨궈주면 되는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0부터 예를 들어 4까지 접근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구하라고 하는 모양새는 이 파란 다각형의 맨쪽으로 구하라고 하는 이게 되는거잖아 그치? 네 되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맷에서 맷 구간 사이에서 사이에서 1로 와 너도 2로 와 맞지 여러분들? 네 너는 몇 분의 3으로 와? 2분의 3으로 와? 맞니 여러분들? 네 제티가writing 다 부쳐버리면 되는거잖아 맞지? 네 집에서 뭐하시라는 얘기야 so 7에서 8 구간 만드신다 그것 전부 다 계산하시라고 그래서 다 잡아와야 돼. 목요일까지. 다시 무슨 요일까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들? 네. 이에 돼? 안 돼? 돼요. 돼? 돼? 네. 안 되면 끝까지 괴롭힐 거야. 될 때까지. 됐죠? 네. 찍으시고.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몇 문제만? 네. 네. 그럼 여기까지만 이거 종료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만? 네. 그럼 여기까지만. 뭐. . . . . 감사합니다.